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연일 이렇게 좀 비가 계속 와가지고요. 매달 공시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환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옆에서 어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 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회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에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구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닙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지금 대박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 지금 350%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350% 이상 급등한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최하 추천금액이 수익률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600%에서 7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지금 350%에서 657% 이상이기 때문에 자 두번째 시황 오늘 이제 두번째 동영상 종합주가 시황 그리고 S&P 나스닥 그리고 크루드 오일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크루드 오일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요 날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S&P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자 똑같은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제 방송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S&P하고 S&P 그 다음에 나스닥 S&P하고 나스닥이 상방은 열려져 있다. 상방은 열려져 있는데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제 유가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스닥하고 S&P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S&P하고 나스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국제 유가를 봐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날이 있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방송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냥 뭐 제 잘난 맛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요 자료에서 제가 아마 제목을 찾으면 될 겁니다. 자 국제 유가에 아마 요렇게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오늘 해외선물방망은 국제 유가에 달렸다. 요거는 두 달 전인데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아아 요기 있네요 자 일주일 전에 자 이번 주 종합주가 예측 적중 나스닥 S&P 500이 급등을 하려면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을 잘 보라고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일주 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레바논의 대폭발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미 제 방송에서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더 이상 못 올라가냐 그랬을 때 제가 국제 유가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난주죠.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 이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S&P를 보시면요 제가 이번 주 시향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S&P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자 S&P는 계속 양봉이잖아요. 계속 양봉이죠. 자 양봉인데 제가 못 올라간다 절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스닥이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때문에 S&P가 못 올라간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 이유가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S&P하고 크루드 오일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 주포가 돼서 S&P를 끌고 올라가든가 국제 유가를 끌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나스닥이 주도가 돼서 크루드 오일을 끌고 올라가는 것 이 세계 금융시장은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나스닥이 나스닥이 이때 은봉을 지금 때려 맞았잖아요 3일 동안 때려 맞았는데 왜 여기서 더 이상 안 깨지고 이게 주가가 반등을 했는가 제가 방송 중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밀리는데 밀려도 이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S&P가 이때는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빠져도요 S&P가 끌고 올라간 겁니다. 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방송물을 보세요. 어느 방송에 그 포인트가 딱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몇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자료 찾으셔야 돼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가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장기 추세는 상승장이다. 상승 추세인데 단기 추세가 나스닥이 이렇게 3일 동안 빠져도 이 날 빠진 날 한번 볼까요? 8월 7일 양봉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이면 대충 여기인데 양봉이죠. 얘가 장중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죠. 근데 얘는 빠졌어요. 그죠? 하루 이틀 3일 빠졌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자 나스닥이 떨어질 때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 방송을 들었던 사람은 압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로 진행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일봉이 이렇게 3일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다음날 바로 뚫고 올라갔잖아요. 뚫고 올라간 이유가 딱 뭐냐 다른 거 아니다. 무조건 S&P가 상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3일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S&P는 왜 상승 추세 나스닥이 주가가 밀리는데 S&P는 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이 금융시장은요. 지식이 돈입니다. 이 나스닥의 한갱만 해도 돈이 하루에 얼마씩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식이 돈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의 주가의 흐름이 이제 무엇인가 다음 주는요. 나스닥도 위험하고 S&P도 위험합니다. 나스닥도 위험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추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이냐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가 완전하게 하방 추세로 꺾이는 구간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아직 중기는 상승장입니다. 자 상승장인데 하락장이 아주 초급납장 지난번에 코로나 사건 그 이전처럼 엄청난 대폭락이 오지 않는 한 조정이 오고 다시 재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초급납장이 오지 않는 한 떨어지면 매수가 유리한 거지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주는 월요일날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자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음 주는요 조정이 올 때에 국제 유가를 잘 보십시오. 국제 유가 국제 유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추세가 하방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면 국제 유가 때문에 크게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나스닥이나 S&P가 주가가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강하게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국제 유가가 자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S&P나 나스닥이 S&P나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국제 유가가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국제 유가 포지션이 큰 손님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상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단기적으로 나스닥이나 S&P가 조정을 심하게 온다라고 해도 국제 유가가 특정 금액을 깨지 않는 한 큰 하락은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볼 때 얼마를 수치를 잘 봐야 되냐 11,110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1,110대를 잘 보십시오. 잠시 호가창을 깨고 내려갈 수는 있어도 바로 회복을 하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깨고 내려갔다가 회복을 못하면 하방압력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스닥 그 다음에 S&P S&P 3,335 정도가 됩니다. 3,335를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잘 보시고 추세가 꺾였을 때에 국제 유가가 얼마대를 지지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추세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는 내일 국제 유가에 달려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국제 유가가 특정 금액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가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시점에 크루드 오일이 은봉이냐 양봉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이것으로 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내일 그 흐름이 오게 되면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 방송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요. 매일 똑같은 방송 안 합니다.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중요한 구간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가 급등을 하든가 아니면 추세를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추세로 가는 그런 구간에 꼭 중요할 때마다 제가 중요한 구간 그런 구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왔듯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국제 유가를 잘 보십시오. 조정이 오면 국제 유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요. 여러분들 돈이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잠시 2020년도 8월 18일 5장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지난주 월요일에서부터 저희 방송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도 장시황분석을 계속 말씀드렸고 어제 그저께 쉬는 날에도 제가 종합주가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미국장을 잘 보시고 미국장에서 잘 견딘다고 해도 우리나라장에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그 글을 쓴 지 뭐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하박 압력을 오늘 장에 뭐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오는 구간인데 오늘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어떻게 됐든 미국장이 강한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쉽게 이 추세를 이기기가 어렵다. 장막판에 주가가 더 강하게 밀리기 때문에 밀리는 데는 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뭐 뉴스에서 서울에 아파트 20억 3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동학개미운동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큰손이 아버님 농사 짓다가 종합주가 1400포인트 빠졌을 때 그때 당시에 주식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동학개미운동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것 봐라 이놈들아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되는데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이제 이번에 옥소리 나는 수가 있다 전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은 막 손절을 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반대매매 무지장 터지는 거야 지금 저게 전재산 다 말아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지난주서부터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여지없이 폭락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아직 하락 추세는 오늘은 하락 추세가 거의 멎어지는 구간인데 아직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요 오후장에 조금 복구하고 회복하고 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이 고비에요 자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장 윤곽이 다 나왔고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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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내일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내일 양봉으로 강하게 지금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 주가의 최소한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을 양봉으로 회복 해서 내일 장이 끝나지 않으면 주가는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장이 무조건 양봉으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일 반등이 온다고 해도 또 이제 그 다음날 내일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럼 내일 모레죠 추가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다시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으면 추세가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양봉으로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추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테레비나 언론에서 매일 떠들어 대니까 그 방송 보고 아파트 팔아서 이번에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작살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누차 이비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장과 내일 장 그리고 그 다음날 장까지 제가 미리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무조건 올라야 돼요 무조건 올리지 못하면 무조건 올라도 또 한번 때려 맞고 밀리는데 무조건 올릴 구간에 올르는 지도조차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향분석을 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체크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아 그냥 오늘 방송에 채팅창을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 조금 전에 벌써 뭐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넘게 지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락장은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끝나고 내일장은 내일장은 무조건 오늘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 구간에 최소한 내일은 3분지 1이라도 양봉으로 지지를 하고 일봉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바로 내일 모레면 목요일이죠 또 자 오늘 벌써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오늘은 더 이상 10분 전에 이 방송을 했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오고 이곳으로 일봉을 끝내고 내일장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양봉으로 견뎌줘야 상승 추세로 올라가야 그나마 그나마 이번 발악 추세에 조종장을 건전하게 겪고 상방으로 주가가 올라가겠다는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수급이 쫓아 붙어요 자 그런데 10분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중대 지표가 지금 깨지는 구간인데 그리고 이제 방송 녹음하고 자료를 업데이트 동영상 제가 조금 아까 녹음을 했을 때 바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하는 그 사이에 지금 중대 지표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깨고 내려가는 구간은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알아요 자 선수가 누굽니까 슈퍼컴퓨터에요 슈퍼컴퓨터 이 시장에 선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중대 지표가 깨지니까 물량이 지금 쏟아지면서 하방으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지는 구간에 이렇게 깨지면 이건 수급이 하방으로 강하게 쏠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돈질로 하락장을 떼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자 지난 주사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하락장이 크게 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울에 20억 30억씩 아파트 팔은 사람들 요새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라고 하니까 아니 주식이 막 오른다라고 하니까 생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돈 싸들고 증권사에 주십억씩 예치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돈 다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아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목에 자 여기에 지금 제목이 오늘도 종합주가가 아침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내 추천주가 전부다 1000%다 대폭락장과 대세상승장에 매수할 종목 이번에 폭락장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야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서부터 방송을 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오른 종목들 쫓아가지 말고 그 방송을 지금까지 지금 일주일째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아까 우리 카페 회원 중에 빠꼼이가 한 명 있는데 기쁨이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종합주가는 그닥 안 빠진 거 같은데 그닥 안 빠진 거 같은데 개별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아니 그닥 안 빠지다니 이놈아 종합주가가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 손절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신경 쓰지마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뭘 신경 쓰고 앉았어 그랬더니 히히히히 그러고서 문자 답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하락 추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중대 지표를 깨고 잠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요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라고 해도 이미 중대 지표를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살납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뭐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들 오늘 작살나는 날이에요 내일도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최근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유튜버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식 장기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상승장이다 아무리 하락장이 온다 라고 해도 상승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튜브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하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거는 이건 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이요 시장에 이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전 재산 다 말아먹어요 왜 그러냐 자 우리 가까운 예로 얘기합시다 자 2017년이죠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2018년도 1월달서부터 자그마치 종합주가가 2년동안 급락을 했어요 2년동안 그러면 2년동안 급락을 했는데 2년동안 급락을 하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계속 사라고 아니 떨어지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데 사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투자입니까 아니 어쩌다가 조종도 한 달 두 달 왔을 때 매수하는 거지 아니 아니 왼병 앉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반신불소가 돼가지고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2년이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그거 못 견뎌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재산이 달려져 있는데 2년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데 2년동안 급락하는 장에 주식을 사라고 그런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다니면서 진권방송 TV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 인기 있는 유튜버 이런데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급락장이 오는데 물론 장기투자는 장기투자의 의미로 그런 얘기하는 건 알아요 장기투자로 주식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거 자기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그거 제정신이에요 그게 이 시장은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락장이 올 것 같으다 종합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개별 주식하는 사람은 나는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현금하러 갖고 앉아가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실력을 가져야지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장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지 아 큰손이 잘 들어가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요 이미 종합주가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야 이거 하락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매수하지 말아야지 다 가르쳐 주잖아 이미 지난주서부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한테 급락장 올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유튜버나 아니면 증권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그렇게 피뚱을 싸고 앉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방송을 하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시면 안됩니다 이 장이라는 거는요 냉정해요 자본주의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너무 고점이다 그러면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쫓아붙지 못하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때 옆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투자를 못하게끔 말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지금 3시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이미 오늘은 이제 하락 추세가 올 만큼 왔어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조금 회복하고 회복하고 장이 아마 마무리가 돼가지고 끝날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하락장 없어요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더 큰 하락은 없고요 그나마 조금 더 회복해서 끝나게 될 텐데 장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끝낸다는 거죠 자 끝나는데 내일장에도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20분 동안에 그나마 강한 반등이 오지 않는 한 내일장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시간서부터 추가 하락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여서 아마 장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죠 양한장에 미국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것으로 시항 마무리 할 것이고요 오늘 이 국민기업에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장 끝나게 되면 배당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20분 동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지금 반등권을 잡잖아요 자 이런 정확한 시향 분석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분은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분마다 다 체크가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서 차트를 켜놓고 제 얘기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3시 3분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발악했었던 주가를 일부 회복을 해가지고 끝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장의 흐름이 변동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 방송을 여러분들 헛떡헛떡 들으시면 큰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장 끝날 때까지 재방송 끌고요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제 유가를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녹화 방송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나스닥하고 S&P의 발목을 이번 주 지난주 내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S&P가 흔들린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저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삼성전자 먹어봐야 십몇프로 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대세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밸류에이션 폭이 너무 크게 급락하는 거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진다 그래야 100% 200% 300%를 먹는다 라고 저희 카페에서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자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입니다 자 국가부도의 날 제2IMF 경제대공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자 4월 13일에서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230탄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홀딩해라 자그마치 230탄인데 이 자료가 여기 몽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시리즈로 2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28, 29, 30 이렇게 쭉 나오죠 46 이렇게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종합주가 2200포인트 치고 뚫고 올라가서 특정 구간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강한 하락장에 조동장이 온다면 겁내 하지 마라 무조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다가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오면 그래서 그게 대공항으로 이어지고 지난번처럼 엄청난 후포풍이 터진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종목만 매수하고 있으면 이 230개 종목 중에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매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폭락장이 오든가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박이 터지지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손절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공항이 절대 안 온다 오히려 대세 상승장으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매일 시황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수백프로 470% 까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도 130% 40%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할 텐데 오늘의 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까지 이렇게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방송 230단에 매일 방송을 한 겁니다 이거 먹어봐야 이때 바닥에 매수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대부분 여기 구간에서 동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들 방송에 속지 마라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전략적으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차라리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기에서 자 5만원에서 이렇게 올라봐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이때 바닥에서 완전하게 매수한 사람들 개미들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학개미 운동 얘기가 나올 때가 요때에요 자 요때에 5만원에 샀다라고 쳐도 이제 겨우 몇 프로 먹었습니까 다른거 200% 300% 오를 때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30탄에서 입이 될토록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시면 안된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동학개미 운동 얘기가 슬금슬금슬금 이제 멀어지고 종합주가가 고점을 찍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46만8천원을 제공을 하는 모 유튜버 그리고 그 리포터를 본 곳을 보고 제가 야 이 사람 뭐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삼성전자 목표가 50만원 이러면 아 너 그냥 너 꿈이지 너 희망사항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송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46만8천원 이래가지고 천원다니까 딱 얘기하길래 어 이거 뭐지 이러고서 저도 그 리포터를 리포터는 아니고 포스트를 읽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도중에 막 클릭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는 겁니다 그 유튜버 하면서 자기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기도 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못 치는 이유가 참나 자 종합주가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을 때 지금 이제 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이슈가 뭡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6만원까지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6만원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오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세 상승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뉴딜 정책 또 한번 발표했잖아요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자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녹음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까 그 시간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두들겨 때리는 사람이 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컴퓨터라고 지금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에요 원에잇장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또 하방압력이 지금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추세가 더 지금 강하게 지금 추세를 지금 깨고 중대지표를 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장 마무리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시험 분석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하락장을 몰라가지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더 싸게 사고 어차피 매수하면 아니 쪽박 터지는데 왜 매수를 하냐고 매수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은요 중대지표가 지금 왕창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도 무조건 하락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시간 요 시간에서 무조건 남아있는 십 몇 분 시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조금 더 끌고 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야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분 정도 상승 추세를 겪다가 6분 정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동 구간이 오다가 지금 전저점을 깨고 지금 추세가 지금 강하게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는 꺾였습니다 꺾여서 내일장에도 무조건 이거 확률적으로 급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든가 아니면 조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 최적 금액으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원의 입장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의 입장은 매일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 선물옵션 이전에 교육 가르쳤을 때가 1500만 원이었었는데 원의 입장은요 터지는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매수를 땡겼는데 뭐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매수 땡겼으니까 뭐 주가를 갔다가 흔들어가지고 뭐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 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식이 없는 놈들이에요 원의 입장은요 한 달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것이고요 원의 입장은 나오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중대 지표를 깨고 내려갈 때 이때 원의 입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야 오늘의 전 저점 이거를 깨지만 하방 압력이 무진장 커진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 지표를 뚫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는 무조건 때려 맞고 밀려야 되는데 주포가 오늘 상승 추세를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너희들 잘 봐라 무조건 돈질로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회복하기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주가가 가장 급등하다가 급락을 하든가 아니면 급락하다가 급등을 하든가 그런 시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중대 지표가 움직이는 구간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방송으로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지금 뭐 한 1분 뭐 시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라서 주가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자 이것으로 시향분석 네번째 시향분석 마무리 해드리구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식 신용매수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작살납니다 전재산 다 날라가요 자 2020년도 8월 19일 6시 48분입니다 오늘 주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S&P 2020년 9월 몰이 지금 현재 3393.75 를 지금 돌파하라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얼마나 갈 것이냐 자 오늘 이제 S&P 는요 3450을 제가 잘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장에 3450 3450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구요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장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나스닥이 11424.5 아닙니까 자 12,000원 12,000원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장하고 미국장 S&P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장은 하락장이냐 왜 자꾸 하락장이 유도가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가요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데커플링이 지금 시작되는 초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 달이든 뭐 한 달 뭐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한 달 동안 지켜봐서 S&P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장도 분명히 쫓아 붙어가지고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미국장은 계속 찌끔찌끔 뭐 매일마다 매일마다 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했다 신고가 갱신했다 신고가 갱신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계속 나오지만 왜 우리나라장은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어 주가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을 찌끔찌끔 계속 빠지는 거죠 자 그런 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방송이 두개로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누적적으로 미국장은 찌끔찌끔찌끔 올라가는데 왜 한국장은 전날 미국장이 올라가면 아침에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왜 주가가 잡고 때려맞고 밀리나 지금 이제 100%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주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디커플링이 이제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게 보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은 제가 시원스럽게 12000까지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12000까지는 가겠다 라는 포지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요 엄청나게 뭐 갑자기 장이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대폭락장으로 오기 전에는 아직은 나스닥은 일단 12000 거기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방에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아직은 매수가 유리합니다 아직은 매수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조정이 오면은요 나스닥은 11000 11000 11000 11000이 깨지지 않으면 일봉상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반등권을 계속 잡을 구간이다 라는 어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11000만 깨지지 않으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배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S&P는 지금 이제 미국장이 오늘 지금 현재 3300 어제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3450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3450 근접가입니다 근접가 제가 정확하게 한틱 두틱으로 다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 시장에 비밀이라는 게 이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3450 정도를 잘 봐라 거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누가가 방향을 오늘 잡을 구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제가 굉장히 높게 일단 높게 잡아 드렸잖아요 높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어 12,000원까지 12,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 뭐 있을 수 없고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그런 모습으로 어 주가가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천만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추세는 언제든지 돌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천을 조정이 오면 만천을 잘 보시고요 만천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어 추세를 한번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아마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요것으로 오늘 야간장 해외선물장 시왕 말씀드렸고요 뭐 크루드오일도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2020년도 8월 19일 6시 48분입니다 자 오늘 주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P S&P 2020년 9월 몰이 지금 현재 3,393.75를 지금 돌파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얼마나 갈 것이냐 자 오늘 이제 S&P 는요 3450을 제가 잘 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장에 3450 3450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장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아 지금 나스닥이 11424.5 아닙니까 자 12,000원 12,000원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장하고 미국장 S&P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장은 하락장이냐 왜 자꾸 하락장이 유도가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가요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드커플링이 지금 시작되는 초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 달이든 뭐 한 달 뭐 해봅시다 한번 한 달 동안 지켜봐서 S&P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장도 분명히 쫓아 붙어 가지고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미국장은 계속 찌끔찌끔 뭐 매일마다 매일마다 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했다 신고가 갱신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계속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장은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어 주가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을 찌끔찌끔 계속 빠지는 거죠 자 그런 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방송이 두개로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누적적으로 미국장은 찌끔찌끔찌끔 올라가는데 왜 한국장은 전날 미국장이 올라가면 아침에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왜 주가가 잡고 때려 맞고 밀리나 지금 이제 100%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음 모두차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미 하락장을 예견을 해 드렸고요 오늘 뭐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확하게 제가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측대로 주가가 정확히 급락을 했고요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데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제가 정확히 시험 분석을 해드려서 정확히 시험 분석을 해드려서 강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도 정확히 시험 분석을 해드려서 저희 카페에 기쁨님이 오늘 인버스 투자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늘 매수 인버스를 땡긴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 종합주가가 하락장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험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인버스를 눈치 빠르게 매수를 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정확히 찍어드렸는데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중간에서 이제 아마 또 매수를 했을 거예요 수익금 다 챙기고 오늘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 시험 분석을 보면서 저는 종합주가가 하락할지 급락을 할지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시험 분석을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엄청난 수익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아 이거 뭐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네요 신호대기를 하게 생겼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예측한 것대로 정확하게 제 시험 분석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고요 자 내일장에는 이제 중요한 구간이 2250포인트다 자 22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2220까지 내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 2250포인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주가의 앞날이 위험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랬을 경우에 2220까지는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제 이야기대로 225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제 건전한 조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건전한 조종장이 이렇게 하루에 급락이 오면 이게 건전한 조종장이냐 이게 건전한 조종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앉아가지고 뭐 지금 몇 프로나 지금 급락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는 뭐 건전한 조종장이라고 할 수 없지 급락장에 시초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내일은 무조건 2250포인트를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받고 건전한 조종장이라면 2250포인트를 지지 받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돌아야 된다 돌지 못하면 이거는 건전한 조종장이 아닌 장기적인 큰 악재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전조증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뭐 누차 이야기했지만 아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이고 추가적인 급락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다 조심하십시오 자 요것으로 오늘 시항 분석 마무리 할 것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하락장을 미리 예측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헛듯 듣고 앉아가지고 대응 못하신 분들은 어 훗날 크게 후회하리라 미리미리 대응들 했어야지 애들 말을 안 들어 자 요것으로 시항 마무리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에 저도 물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에 집중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종일 고생들 많았구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주가 시항 분석 못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접속만 하고 못 들은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항 분석을 내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요 날이죠 요 날 자 종합주가가 종합주가가 이제 목요일날 아주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왔잖아요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왔는데 21선을 못 넘고서 끝났죠 그래서 오늘 하락장이 아침장에 요리 준비 땅 해가지고 9시에 아주 상하 변동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많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매수세가 지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올라타는 구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요 구간에 선물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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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쭉쭉쭉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추세가 지금 끝났냐 아직은 하락압박이 저 상승추세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죽은 구간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면 절대 2331을 못 넘어가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10시 34분인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상승추세가 오늘 꼭지점을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상승추세가 완전하게 죽는 구간이다 그러면 얘는 왜 또 안 돌아가나 완전 이제 오늘 꼭지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10시 31분에 쳤던 고점 2332.33을 절대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상승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이 구간에 선물 매도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 뿐이지 아직 완전하게 상승추세가 죽은 건 아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직 여력이 2338.75인가 거기서부터 2400까지는 반등권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2338로 제가 잡아 드릴게요 2338 올라가는 구간에 추가 반등이 여기서 더 오는 구간이다 상승추세가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2332.74 지금 직전전고점을 무조건 돌파를 해서 2338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꼭지점이 여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00 오늘 하락장이다 그러면 요 고점으로 오늘 절대 돌파를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잠시 돌파를 해도 바로 밀려요 그래서 요런 시항분석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2332.33을 돌파를 한다면 매수하는 세력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를 얼마까지 가겠다는 것인가 2338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38에서 이제 또 주가가 어디로 갈 건가 이제 결정이 그 후로 다시 또 작전이 변경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요정도 오면은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재방송 멈추고요 8월 24일 11시 9분 중대 변곡 구간 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왔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쉽게 돌파를 못해요 지금 구간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때려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선물옵션에서는 요 구간에 매도 때려서 순간적으로만 먹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알고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올라오면 때려 맞는다니까 때려 맞아요 얘 올라오면 때려 맞는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쉽게 돌파 못한다니까 요게 이제 지금 시간에 전략이에요 제가 지금 땅콩을 먹어가지고 땅콩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땅콩이 입안에서 막 굴러다녀서 지금 약간 쩝쩝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입속에 남아 있는데 주가가 지금 반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씹지도 못하고 입에다 다물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해하시고 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지금 당장 쉽게 못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자꾸 때려 맞는다고 그래서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매수하는 매수는 지금 올라오면 2325 라인만 2324 25 라인만 올라오면 또 여기서 때려 맞아 자 때려 맞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내가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알게 되려 그러면 2325 가 왔을 때 무조건 여기서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힘으로 밀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1분 지나 3분 지나 5분 지나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때려 맞고 때려 맞고 다시 또 견디고 때려 맞고 견디고 자 이러면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가를 지금 방어만 할 거야 라는 게 자 지금 아침에서 보세요 아침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하고 밀렸잖아 야 오늘 주가가 밀리니까 이날 전날 저기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일단 단기 조정장에 바닥은 쳤어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무조건 올라와서 끝나야 된다 자 그런데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압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죽질 않았잖아 죽질 않으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쫙 오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반동을 확 준 거야 매수 이래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제가 아까제 10시 반에 요 2332.33은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전략 전략이 두 군데가 나오겠죠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개미든 요 구간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쉬면서 팔아먹는 놈들이 분명히 나오갔죠 10명이면 7, 8명은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 40% 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 죽었어 그러고서 지금 매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이제 팔아먹더라도 팔아먹더라도 밑에다가 물량을 받쳐놓고 팔아먹어야 지금 시간동안에 끌고 올라갔던 시간만큼 시간만큼 이 전저점을 안깨면서 물량을 받쳐가면서 끌고 올라가고 받쳐갖고 끌고 올라가면서 팔아먹어야 보유물량 주포들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것도 여러분들이 다 전략으로 지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 지금 오늘 요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할테니 앞으로 1시간 2시간 그 안에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올라오면 매도가 들어오고 전략적으로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조정이 오면 매수예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또 조정이 오면 매수야 아까 여기서는 때려맞고 밀린다고 자 밀었으면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야지 깨고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발악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의 힘이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찍어 눌렀는데 여기서 더 밀자니 힘 힘이 약해진 거지 힘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때려맞고 밀렸는데 이제부터는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도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324 25 요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추세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는요 돈질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돈으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돈의 힘으로 다당 다당 하고 주가를 갖다가 상대표를 죽여버리는 거지 매도 때리는 놈들 그다음에 푸드옵션 저기 뭐야 푸드옵션 콜옵션 콜옵션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죽이는 거지 내가 내가 너 죽여버려야 돼 여기서 도로 방법은 한 가지야 돈질이야 돈질로 지금서부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서 여기서 돈질로 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 콜옵션 매도 때리는 놈들이 또 여기서 또 물량을 또 집어 던져 버리거든 그럼 주가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러면 돈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니까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 얘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주식도 그렇고 선물옵션도 그렇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각 구간 구간 구간마다 전략이 다 있다고 이거를 아 오늘은 하락장이다 이거는 오늘 상승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돈 벌겠어요 못 벌어요 절대 이거는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 딱 나갔을 때 작전을 짤 거 아니야 상대방하고 전투를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여기 너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여기서는 때려 맞고 밀린다 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뭐야 방법이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돈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는 이 1분 2분이라는 시간에 돈을 쏘는 금액이 얼마나 이게 자금력이 얼마나 많이 투여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래서 요 구간에 쉽게 지금 못 올라가잖아 올라갔으면 여기서 지지 받고 있다가 힘으로 다시 한번 장대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때려 맞고 밀린다고 그랬잖아 또 한번 한번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면 꺾이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테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아직은 상승이 유리합니다 유리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못 들어가지 왜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인데 뭘 믿고 매수를 들어가 그리고 직전정고점이 또 여기에 강력한 힘에 매물 압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10시 반 이후로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홀딩하는 거야 아직까지 상승 추세 죽지 않았으니까 홀딩 할 거야 그러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내 매수 단가를 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지지하면 나 홀딩 해 볼 거야 5장까지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안 짜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홀딩 한다 그러면 억지도 못하고 손절 못 치면 그때서부터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 들어가는 구간이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날 그날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봉을 치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야 내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쉽게 돌파 못 한다고 쉽게 돌파 못 한다 왜 그 구간은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 그래서 요 구간에 매수 들어가는 사람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힘이 상방으로 뚫지 못하면 꺾인다니까 자 요것으로 3차 방송 마무리 할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2332.33을 돌파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주가가 강하게 하방압력을 2차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구간이야 오늘 무조건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되려고 그러면 자 2332.33을 무조건 돌파 해야 돼 왜 앞서 말한 시간 요 구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물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선물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10시 32분에 종합주가 2332.33을 돌파 를 하면 추가가 상방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지 콜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선물옵션 매도를 집중적으로 때린 구간이 바로 10시 31분에 이미 주가가 여기에서 하방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아까 올라가는 장이면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빠지고 있으면 계속 누적적으로 빠질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아 얘가 다시 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려서 하방압력이 점점 누적적으로 오느냐 그 구간을 지금 겪을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이고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돼 얘는 최소한 어디까지 2325까지는 올라와야 돼 그래야 지금 10시 52분이니까 추가반등을 할거냐 못할거냐에 대한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지 2325도 안착을 못하면 어 너 힘들구나 아 지금 매도압력이 굉장히 강하네 자 콜옵션 풋옵션 싸움이 지금 치열하네 이런 것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시간에 조정을 마치고 무조건 올라오지 못하면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2332를 돌파를 하고 계속 지지를 받아줘야지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어 종합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2338까지는 반등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지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매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매도하는 사람 전략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아침장에 이제 10시 32분에 고점을 일단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은 뭐냐 여기에서 얘가 더이상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못 올라오게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 보여야 된다고 뭐로 간단해 그냥 돈질로 돈질로 이 시장은 돈질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이상 주춤주춤주춤 거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 그럼 반복음단이 하나밖에 없지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얘 바로 여기까지 튀어 올라와 한번 봐봐 한번 봐봐 못 올라온다 그러면 하방압력이 강하다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선물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는구나 못하니까 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열한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오전장이 이제 한시간 정도 남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상방으로 갈려 그러면 2332일을 돌파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어 원회의 장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들어 단지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날이지 목요일날 목요일날 그 저점이 깨느냐 그게 깨지면 이제 추가금락이 온다는 거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금요일날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전날 워낙 금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날 이날 이날 금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와서 반등이 와서 그냥 보압으로 지금 머무른 거야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조정 건전한 조정장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가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 자 최소한은 오늘 여기서 머물러서 양봉으로 끝난다고 그래도 다음날 무조건 뚫고 올라와서 2385호까지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 못 올라오고 여기에서 끝난다 그리고 내일장에 힘이 없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추가금락이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확률은 뭐야 지금 확률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그 힘의 압력과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의 그 힘의 압력이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거냐 아니면 추세가 상방으로 도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할 거냐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작전을 짜는 게 좋다는 거야 동전 하늘에다가 던져서 자 지금 봐 그치 내가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런다고 내게 하나도 안 틀리지 자 밑에 여기 지지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힘으로 밀면 쭉 밀리는 구간이거든 근데 왜 내가 아까 예측을 했어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오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예측을 하는 걸 뭘 보고 하냐 선물 매도 옵션 매도 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보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외인들과 기관들과 개미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잘 싸우냐 그렇지 않니 그렇지 거기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고받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잠시 안내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달려라 하니 라고 들어왔어요 오늘 장중에도 기쁨이가 오늘 상한가 제가 추천했던 종목 대박주식시리즈 두개 종목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하나는 27% 하나는 29.3% 상한가는 안갔고요 29.3%로 끝났습니다 상한가에서 딱 두특 안치고 끝났는데 장중에 제가 전부다 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다 상담을 다 했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라고 다 메세지 알려줬고 여기 달려라 하니가 지금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보다 뭐 한 40-50% 이상 더 넘게 제가 목표가를 다 잡아줬습니다 제 목표가대로 다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얼마서부터 이야기했는가 한번 목표가를 더 잡아줄까 제가 마음이 좋으면요 목표가도 막 고무줄처럼 늘려줘요 첫번째 단기 목표가 2520원 잘 봐라 첫번째 목표가 20,000원 에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2520원 520원 더 올려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얘가 아 술 한잔 산다 그러길래 여기 술 사드리러 갈까요 그래서 여기 글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럼 목표가 더 잡아줄까 그래 26,000 야 이거 많이 썼다 야 2520원 해서 26,000원 까지 이거 지금 한 20% 넘게 목표가 더 더 높게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정확히 잡아줬어요 26,000 895원 아 저는 그냥 기분 좋으면은요 목표가를 막 고무줄처럼 막 당겨가지고 막 늘려줍니다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틀림없이 자 아 아무튼 뭐 도가니탕 먹으라고 넌 이 새끼야 어 도가니탕이 아니라 이 새끼야 너는 형한테 넌 너는 진짜 넌 수백만원 줘야 돼 이놈아 내가 지금 방송 이거 너 실시간 방송 내가 왜 이거 지금 방송 트는 줄 알아 너 지난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너 울면서 형한테 뭐라고 전하했어 어 형님 지금이라도 손절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앉아가지고 뒤질려고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하냐 종합주가가 2월 26일날이야 종합주가 2월 26일날 어 코스피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 금낙장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2000 그때 2000 몇백 포인트였었잖아 그때 어 그때 수익 다 챙기라고 하니까 수익 안 챙기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울면서 얘가 전화 온 애예요 얘가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제가 한 시간 가까이 제가 설득을 했어요 너 지금 와가지고 손절치면 넌 손절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가 투매야 너 전 재산 이미 70% 다 날라가 어 이제 바닥 찍고 주가가 돌 때인데 무슨 미친 짓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기다리면 다 올라올 거니까 이제 바닥 찍었어 종합주가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새끼 앉아가지고 주식 그따위를 한다고 전 재산 다 말아 먹을머만 너 망하려고 그러면 너 혼자 망하면 되지 결혼해가지고 니 와이프 너 쳐다보고 있는 니 와이프 생각은 안 해?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그날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날 한 30분 동안 눈물 질질 질 하고 앉아가지고 형님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이라도 손절치겠다고 그러는 거 너 기억나지? 하니 너 어? 이 질짓고 이 새끼야 뭐가 켁이야 켁 하하하하 이거 다 녹음하고 있지 지금 너 이거 실시간 방송으로 너 이거 내가 여기 저기 뭐 스트리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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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채팅장 하하하 뭘 창피스러워 그래도 잘 견뎠지 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 이놈아 내가 내 새끼들 잘 챙기지 앉아가지고 너는 그때 형이 앉아가지고 너 안 막았으면 너 전 재산 70% 그때 다 날아갔어 너 기억 너 확실하게 기억나지? 너 전 재산에 70% 넘게 손실 온 거 어? 거의 80% 손실 났어 너 너 너 1억이 2천만 원 남은 거 앉아가지고 이놈이 새끼 앉아가지고 내가 어? 너 목숨 살려줬는데 뭐 도가니탕 먹으라고 앉아가지고 도가니탕 값 보냈다고? 하하하하하하 아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 어려운 곱이 잘 지나서 형이 이제 그날 뭐라고 그랬냐 이제 종합주가 금낙장 거의 끝났다 끝났으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면 올라올 테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형 얘기 믿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거 홀딩하고 기다려라 종합쪽과 바닥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해서 신곡가 갱신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믿고 홀딩해라 그래서 너 그날 손절을 안친거야 형이 너 돼지게 욕 안했으면 너 그날 손절 쳤어 자 이랬던 친구의 여기 달려라 하니라고 제가 방송 녹음하냐고 채팅장 갑자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취급받고 싸우는 구간 그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 이런거를 미리 다 내가 예측을 하잖니 이리 예측을 하니까 그 예측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서 추세가 아 도는구나 바뀌는구나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는구나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얘기지 조금 덜 먹더라도 그걸 차트 보고 들어간다 죽는 거야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는 차트가 안 맞아요 자 잠시 오늘 2020년도 8월 24일 코스피 종합주가 2차 시황분석을 해드렸구요 무조건 요 구간에서 올라타지 못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아래 치열하게 격전이 지금 벌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얘가 지금 밀릴 거야 지금서부터는 또 아까 전에 올라간다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또 밀리는 구간이야 밀려도 얼마나 밀리느냐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승 추세에 대한 압력이 점점점점 강해지는 구간이냐 하락 추세에 대한 압력이 지금서부터 누적이 돼서 강해지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미리 예측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혼저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위아래 튀지를 못하거든 자 지금은 뭐야 지금은 무조건 얘는 밀리는 구간이야 여기서 반등권이 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밀리는 구간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선물 매도 올라오면 매도야 아직까진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땐 선물 매수가 유리한 거고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변동폭이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할 거냐 이런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내가 뭐가 유리한지 알고 들어가야 지금 내가 선물 옵션 방송하고 있네 선물 옵션 방송하면 안 되는데 뭐 똑같아 선물이나 옵션이나 종합주가나 이 종합주가는 뭐로 움직여 코스피 200 종목이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잖아 근데 선물 옵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지 뭔 상관이 있을까 근데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왜 코스피 200이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선물이 올라가느냐 종합 선물 옵션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요 시간대에는 그래서 단타를 쳐도 요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 구간에는 주식은 매수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시간에 단타 치면 안 되지 들어가 봐야 물리는데 삼성전자 단타 치지 아 지금은 요 요 시간대 요 분대 요때는 단타 치면 안 되는 거야 왜 들어가면 100% 물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들어가야 단타를 쳐도 100점 100승을 한다 이 얘기지 자 2차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24일 지금 3시 10분 정도 됐고요 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후장 마무리 시향 분석 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 이야기했던 대로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잠시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자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자 이제 장 막판 시간대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2331이 지금 현재 나왔는데 자 2338을 아직까지 돌파 시도를 못했습니다 자 장 막판 때 뭐 동시효과 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2338이 오늘 고점이기 때문에 목표가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는지 그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내일 장에는 내일 장에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지지를 받고 재반등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회복을 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가에 이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상승 추세로 양봉으로 아마 마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내일은 무조건 반도권을 잡으면서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해서 이렇게 반등 양떼장봉으로 내일은 마무리가 떨어져야 아 이게 건전한 조정장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추가 상방 방향을 상방으로 잡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가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 자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야 되면 오늘 그렇게 나겠다는 예약 오늘 이제 일봉의 주가가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 구간이 내일은 와서요 주가가 최소한 이전의 주가 이전의 주가의 고점에 절반 정도는 양봉으로 이렇게 채우고서 내일 마감이 떨어져야 아 직전 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세가 이제 다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직전 정거점 이날 8월 13일날을 돌파를 하느냐 또 이번 조정장에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야간장이 이제 또 문제죠 오늘 주간장에서는 반등권을 잡았는데 야간장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내일 이제 추세가 다시 반대로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간장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요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못 올라가고 주가가 밀리면 추세가 다시 또 꺾이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지는 거니까 내일하고 모레에 주가가 다시 직전정거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날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밀릴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내일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야간장을 이렇게 배제해 버리고 야간장의 흐름이 만약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내일 무조건 상승추세로 마무리가 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시황분석을 해드리고요 장이 거의 다 끝나가는 중이니까 뭐 특별하게 악재가 없이 아마 그냥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시간에 밀리면 또 그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밀리지 않아야 돼요 나머지 남아 있는 시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24일 자 한이 듣고 있어 이번 종목 잘 들고 갔다가 수익 챙기고 어 저기 일조 프로젝트 신경 써가지고 잘 생각해봐 괜히 엉뚱한 데에다가 또 이놈 쉽게 앉아가지고 쥬시 샀다가 나중에 또 개박살나지 말고 알았지 더 인생 바꾸고 싶으면 일조 프로젝트 잘 생각해 자 일 오전장이 마무리 됐고요 이제 오후장 시항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11시 반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쉽게 못 넘어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구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항 분석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자 여기 차트를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 뚫고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 받고 반등권 보이는 거 보이죠 왜 상승 추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압력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기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직전정거점 돌파 시도하는 어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12시 50분이 넘어서 1시가 다 돼 가는데 요 구간까지 왔으면 이제 직전정거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장에는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죠 요 구간도 지지 받고 올라가야 된다 요 구간도 지지 받고 올라가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시황분석을 네 번째 4부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대로 정확히 튀어 올라갔죠 자 튀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래서 밀리고 또 돌파 못하고 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돈질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지금서부터는 돈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시황분석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2329포인트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줬습니다 자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죠 여기 쉽게 돌파를 못한다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자 4 5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예측 드렸죠 떨어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이 돌파 시도를 했던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기서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오면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구간이 다시 왔습니다 제 예측대로 정확히 시간과의 전략 싸움 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예측 드린거 오늘 한번도 틀리지 않았죠 자 이제 돌파 시도를 했으면요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332.33을 돌파를 해서 오후짱에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33을 지금 돌파를 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분 안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또 주가가 또 빠져요 돌파를 못하면 5분 안에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빠집니다 자 빠지면서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5장의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자 잠시 조종이 온다 라고 해도 이 전저점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 받고 여기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2332을 돌파를 하고 제가 아침장이 이야기해 드렸던 고표가 얼마까지 2338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 지금 시간에서부터는 주가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아 오후 4부 주가의 흐름 코스피 종합 주가의 흐름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 안에 무조건 지금 시간 안에 4 5분 4분에서 5분 안에 무조건 여기를 돌파는 못하면 얘는 밀린다 자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는 뭐 간단하잖아요 여기 돌파한 구간 돌파한 구간을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가야 돼요 얘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주가가 빠져도 이 구간을 지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324를 무조건 지지를 못하면 판이 이제 지금서부터는 뒤집어져요 판이 다방압력으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대 변곡 구간이고 여기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으로 4부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2020년 8월 24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11시 반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쉽게 못 넘어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는 뭐 간단하잖아요. 목표가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는지 그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내일장에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이제 지지를 받고 재반등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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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파한 구간 돌파한 구간을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불편하잖아요. 여기 돌파한 구간 돌파한 구간을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보통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요. 어제장입니다. 어제장장 끝나기 뭐 한 10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하루종일 제가 시험 분석을 해드렸죠. 단 한번도 제 예측대로 시간시간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는데 제 예측대로 제가 미래를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요 시간대에서는 여기 금액을 못 넘어가면 무조건 밀린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시험 분석을 7번인가 내드렸는데 제 예측이 한번도 안 틀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자그마치 6번인가 7번인가 를 마다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압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이 뭐를 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일은 올라야 된다. 내일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면 이거는 뭐 얘기하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 못 올라가면 급락이 오는 거예요. 어 큰손이 어서와라. 그래서 장막판에 다섯 번 여섯 번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팁을 드렸어요. 무조건 내일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에 아침 장에 이렇게 갭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튄 겁니다. 튀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조종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은요. 올라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때려 맞고 밀립니다. 자 갭상으로 쳐서 강하게 상방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장이 되지를 못해요. 지금 시간은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상승추세가 꺾이냐 꺾이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조종을 강하게 받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린다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잘 들으세요. 올라만 오면 지금 시간은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려요.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직전정거점 오늘의 최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 쫓아 붙으시면 안 돼요. 왜? 오늘은 밀리기 때문에 올라만 가면 그냥 두들겨 때려 맞습니다. 왜 그런가 기관들하고 외인들하고 포지션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대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 구간 구간마다 겨우 직전정거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야 이거 올라가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 들어가면 올라가면 또 때려 맞고 밀린다니까. 이게 이제 오전 내내 그런 장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는 분은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그냥 뭐 깨지고 내려가냐 2330포인트를 깨지고 내려가냐 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조종이 오면 어제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조종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갈 때 쫓아 붙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 붙으면 올라가요. 쫓아 붙어서 올라가면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조종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매수로 대응 들어가세요. 많이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가를 어디로 잡느냐 어제의 종가 2339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이게 깨지면 대응을 하더라도 막 쫓아 붙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 붙지 말라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 예측대로 오늘은 계속 그렇게 흘러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그러면서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오늘은 오늘은 무조건 2367 라인 까지는 상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차 목표가에요. 1차 목표가를 잡아 제가 오늘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종합주가 포인트는 2367 까지는 무조건 상방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지금 2352 니까 지금 15포인트는 더 올라가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제 예측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옵션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푸드옵션 콜옵션을 매수 매도 땡기는 사람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 방송이 전부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다 돈이다. 제가 날마다 이런 시황분석 여러분도 안냅니다. 단돈 10원도 후원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옆에서 도둑방송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이 뭐가 이쁘겠다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솔직히 가시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야. 돈 좀 벌고 그러면 만원 이만원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신발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게끔 해드릴 텐데 채팅창에 얼굴도 안 보이고 말이야 숨어서 방송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뒷돈 챙기는 사람들 더 그래 봐야 여러분들 큰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닦아 놓고 나타나서 뭐 좀 닦아 놓고 물어보고 돈 좀 벌어서 이거 갈비탕 값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서 후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신이 나서 더 잘 가르켜 주지. 방송을 해도 한 사람이라도 앉아가지고 고맙다. 오늘 덕분에 돈 벌었다. 이런 얘기 안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오늘 대충 예측만 딱 해드리고 제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벌이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시황분석도 안해요. 제가 뭐 미쳤다고 골볐다고 앉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방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쉽고 내 유튜브가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마다 시황분석 내드리는 거죠. 나중에 500명 1000명 2000명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합니까. 돈버는 이야기를 그때 가서 저랑 2년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쉬운 놈이 우물 팔 때 저랑 2년이 되세요. 2년이 되시면 앞으로 뒤로 역군용으로 다 정보 주고 소스 줍니다. 그렇게 숨어 가지고 100날 방송 들어 봐야 여러분들 나중에 훗날에 저랑 2년 못 맺어요. 아셨죠.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하하하하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제 의중도 들어 있더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편안하게 돈 보세요. 저랑 2년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법니다. 자 요정도만 말씀드리구요. 오전 시왕 마무리 할 것이고 자 어제 시왕 올려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어 재방송으로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한번 방송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2332.33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2차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까제 이야기 했던 구간이야 자 오늘 무조건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되려고 그러면 자 2332.33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 왜 앞서 말한 말한 시간 이 구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물 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10시 32분에 종합주가 2332.33을 돌파를 하면 추가가 상방으로 1A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지 콜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선물옵션 매도를 집중적으로 때린 구간이 바로 10시 31분에 이미 주가가 여기에서 하방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자 그래서 아까제 여기서 올라가는 장이면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더이상 못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빠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계속 누적적으로 빠질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아 얘가 다시 또 여기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려서 하방압력이 점점 누적적으로 오느냐 그 구간을 지금 격 오늘 시왕 여러분들한테 다시 11시가 넘어서 오후 시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오늘은 종합주가 게임 끝났다 어디까지 2367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예측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정고점 뚫을 때 쫓아 붙지 말고 이렇게 막 정고점 뚫어 이런 때 쫓아 들어갔다가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장은 정고점 뚫는 모습일 때 쫓아 붙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받고 밀릴 때 매수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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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가다가 또 직전 정고점에서 올라오면 계속 때려 맞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라고 다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양봉 치고 막 이럴 때 야 이거 더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 쫓아 들었다가 다 손절치고 손절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그럴 거다라고 미리 다 예측 드렸잖아요 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리죠 그래서 지금 11시 8분이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갈거냐 오후장까지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대가리 뒤밀고 올라가고 때려 맞어도 뒤밀고 올라가고 재갈통이 깨져도 머리 뒤밀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할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어디까지 2367까지 2367까지 2367이 돌파를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더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367 2368을 잘 지켜보십시오 오늘 짱은 제가 다 미리 예측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3시에 잠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시간 쪽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두세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3시서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서요 이거는 나하고 다른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큰 프레임을 짜놓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백만원짜리 팔십만원짜리 요런걸 사놓으세요 그러면 천만원 만들기 굉장히 빨라요 근데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예 10년 지나봐야 10만원 자 뭐야 20만원이야 힘들어 그래서 나무가 가치를 바랄땐 요정도 또아리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세월이 1년 2년 3년이 지날 때 급속도로 폭풍적으로 살이 붙어 또아리가 굵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정도 나무 한 그루에 그런 나무를 여러분들이 한두 그루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짜투리가 한 10만원 남았어 그러면 그러면 5만원짜리 나무 두 그루 심어 그러면 되잖아 그치? 치킨 한 번 덜 시켜 먹고 치킨 두세 번 덜 시켜 먹고 그리고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한 그루 심으면 그게 5년 지나 100만원 되잖아 여러분들 보고 천만원 2천만원짜리 배팅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팅할 사람들도 없지만 그래서 100만원에서 200만원대가 가장 돈을 빨리 벌고 가장 빨리 사놓고 군대가 맞아서 손님이 왔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은 지금 양평에 아니면 각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이쁜짓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한 그루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이 턱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15년 전에 천만원짜리 딱 세 번 사봤다고 했잖아 내 집 지을 때 집어넣은 거야 내 집 지을 때 내가 전원주택 분양할 때 150만원짜리 사서 못 넣었어 35만원 50만원 70만원짜리 사서 집어넣은 거거든 포인트목으로 집 4억 5억 분양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집 4억 5억에 15년 전에 분양을 할 때 한 그루 150만원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왜 너무 비싸니까 그때 물가가 그랬으니까 지금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사는 집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나무가 50만원대 에서부터 200만원 미만이야 50만원짜리 한 4그루 집어넣고 75만원짜리 한두 그루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조경을 하게 되면 소나무가 최소한 5그루에서 많게는 7그루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50만원짜리 2개 아니면 50만원짜리 4개 그 다음에 75만원짜리 2개 그 다음에 포인트목 150만원에서 200만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미만짜리가 가장 잘 팔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사다가 집어넣으면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게 100만원짜리가 된다 이 얘기야 그게 가장 잘 팔려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 덜 먹고 소주 한잔 덜 먹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놓은 이 농장 안에다가 나무 사다가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이 얘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너희들 보다 너희들 보고 내가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사서 들어가 그러니 그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움직이면 되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들는지 알지 너희들이 내 얘기를 헛듯 들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자 방송하면서 중간에서 주가가 이제 직전점고점을 돌파하는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 예측대로 2367, 68이 갈 거다 두고 봐 두고 봐 재방송 돈보는 방송 새 돈 벌어 주는 방송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방송 계속 듣겠습니다 자 계속 동영상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8월 2020년 8월 25일 12시 넘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 드렸듯이 말씀드렸죠 2367 까지 목표가가 정확히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것대로 그냥 정확히 가잖아요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려도 오늘은 어차피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수 조정이 오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 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매수로 대응 들어가라 그래야 돈을 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또 정고점 돌파하면 또 때려 맞고 밀리고 정고점 여기 돌파 몇 틱 올라가니까 또 때려 맞고 밀리고 여기 돌파하고 또 몇 틱 올라가고 나니까 또 때려 맞고 밀리고 자 그러면서 직전정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시세가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2367 포인트가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제가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오늘은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제 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시황분석을 하면서 자그마치 여섯 번 일곱 번을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무조건 이라는 표현을 이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라는 거를 아침장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제 얘기대로 올라가는 거 지금 눈으로 보셨죠 목표가 2367 치는 거 보셨죠 이제 2368 을 한번 찍을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자 2368 을 찍는다 라고 해도 2368 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5장에는 이제 계속 하방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겁니다 아주 아주 신락같은 희망이 2368 을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거의 뭐 10% 도 안 되고 뭐 그냥 확률은 없다 뭐 확률이 없는 구간에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쫓아 붙어야죠 근데 아마 확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조종오면 매수 들어가는 거 위험해요 정말로 뚫고 올라가면 그거는 뭐 아주 확률이 없는 게임에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벌겠지만 확률은 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돌파 못합니다 자 그렇게 흘러 갈 거예요 뭐 지켜보시죠 자 이미 다 5장 예측을 해 드렸으니까 5장 예측 해 드렸으니까 놀면 뭐 합니까 한 가지라도 배워야지 이게 돈 버는 비결인데 하나씩 하나씩 대상 물정에 눈을 뜨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에 수천 수억을 들여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가리켜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오늘 아침장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밀릴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오늘은 그냥 무조건 목표가가 2367이다 올라가지도 않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2367 그리고 거기를 호가창을 잠시 돌파 를 하면 2368을 찍을 것이다 한번은 건드릴 수도 있다 근데 거기가 오늘 목표가다 라고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죠 제 얘기대로 정확히 한번도 뛰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조건 이렇게 양봉으로 제가 목표가를 다 가르켜 드렸으니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쫓아 붙지 말고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2367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 아침장에 일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히 제 예측대로 2367이 쳤습니다 이제 이제 무조건 2367이 오늘 고점이 아니라 2368 그래봐야 뭐 몇틱 차이 안 지어요 몇틱 차이 안 진다니까 그래서 그 몇틱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쯤은 2368을 숫자적으로 남은 시간동안 안에 한시간동안에 한번 호가창으로 한번 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누적적으로 12시간 넘어가서부터는 누적적으로 계속 하방압력이 온다 추가 돌파를 쉽게 못한다 라고 이미 2시간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돈보는 방송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퍼주는 방송 이 방송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주가 흐름 보셨죠 지지부진 지지부진 한거 그죠 자 지금부터 여기가 이제 고비에요 지금 시간이 고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올라가는 장이면 10분 안에 이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장이면 너가 여태까지 아침짱에 계속 상승세를 탔잖아 그러면 올라가야지 2367을 뚫고 이렇게 해서 2368을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야 호가창이라도 한번 갔다가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10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밀려요 지금 40분이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해서 2368을 뚫고 올라가거나 지금 시간에서 흐름이 나와야 돼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상승장 보다 다방 압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2분 30초 남았는데 자 50초 자 2020년 8월 27일 코스피 종합주가 시행 분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주가가 뭐 크게 반드권을 못하고요 갭상을 조금 치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시향분석 내드리기 이전에 자 저희 채널에서 나스닥의 보표가를 12,000원을 이번주에 잡아드렸는데 목표가가 이미 12,000원 아니 12,000원이랬다 나스닥 목표가가 12,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3,450인가를 잡아드렸죠 이번주 S&P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쌀국질이 나오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를 예측을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침 갭상을 쳤던 이 시가 있죠 2,373 2,373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은 당장 돌파하기가 조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2,373을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자 어제 미국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오늘 아침장에 어마어마하게 갭상으로 쳐야 돼요 갭상으로 쳐야 되는데 갭상을 많이 쳐야 되는데 갭상을 못 쳤거든요 자 못 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 그저께죠 그저께 자 그저께 이제 종합주가를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때의 종합주가가 2,367을 이제 오버 2,368이죠 자 현재의 주가입니다 2,368을 오버슈팅을 여기서 요만큼 한 겁니다 요만큼 자 오버슈팅을 했는데요 자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시초가를 돌파를 못하면 오늘은 주가가 오존장에는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자 2,374 포인트를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세가 강하게 상방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74를 돌파 시도를 못하고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조정을 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요 어제 요기가 이제 어제 종가 아닙니까 아침에 별로 못 올랐어요 무조건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어제 미국장 오른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거의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 아직까지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린다는 거죠 올라오면 계속 누적적으로 때려맞고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 시가 2,374를 넉넉 잡고 2,375로 잡을게요 자 여기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2,373도 지금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압력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장이어도 계속 때려맞고 밀리죠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장에 오전장에 이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오후장에 하락장으로 다시 주가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장중에 아침장에 강하게 밀렸다가 막판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서 회복을 했지만 오늘은 다시 또 누적적으로 하락압력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전장 시향분석 해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 한 서너 모금 깔고 왔어요 헤엄이가 잔소리해서 조금만 피라고 기대 종목인데요 잘하면은 뭐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 아주 세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상장하는 날 주가가 2만원까지 아주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째 10년째 급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창사 1회 무조건 천원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올려 그러면 500원대로 추가 상방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목표가 최고 2만원까지 홀딩 할 생각이니까 그냥 4000%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4000%의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꾼 겁니다 될 겁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환성의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 한 종목이 될 텐데요 230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잠깐만요 아 7,000원이 조금 넘네요 7,500원입니다 자 7,500원인데 종합주가가 지금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3,000원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반토막밖에 안 난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왜 빠지는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에요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황까지 오게 되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쉽게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캡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가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대공황이 오면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지금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을 제가 뭐하러 준비를 했겠습니까 4년 후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오는 제2의 국가 부도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식 시리즈 수익률을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기 이전에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천원 이하로 봅니다 천원 이하 왜 천원 이하로 빠지는가 작전세력들이 이미 이미 이 종목은 천프로를 해 먹은 종목이에요 해 먹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돌려놔야 또 다시 천프로로 해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천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만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천프로의 수익이 터지는데요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뭐 그때서부터는 쇠폭이 터지는 거죠 천프로가 아니라 천오백프로 천원을 깨서 오백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이천프로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천원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천원을 잡고 목표가를 만원을 잡을 겁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아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천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수익률이 따따불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전주를 매입을 해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돼요 자 대박주시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방장 붉은태양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2의 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왜 터진다고 이야기했는가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월 26일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자 첫 번째 대공황의 신호탄이 요날 터졌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죠 자 이제 미국 smp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2의 IMF를 이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인율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인율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2의 IMF 사태가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떼돈을 벌 수 있는 노다지를 그냥 막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제도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잠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됐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분지 1 금액으로 추천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시 시리즈를 한 종목을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대박 주시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을 또한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붙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대박 주시 시리즈 돈 많으신 분들은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100년만에 올 수 있는 이 저로의 기회를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2년을 맺으셔서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2일 8월 27일 종합주가 시향분석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제가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늘 시초가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중기 추세에는 종합주가가 상승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방압력을 오늘은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종합주가가 더 추가 하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가가 2350을 깨고 내려가면요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은 오고 있지만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인데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장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하방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방송 들리냐 제 예측대로 주가가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강한 반등이 오늘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서부터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방송 들려 안들려 잘 들리지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이제 다시 또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인버스가 완벽하게 죽은 구간이 아니에요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이게 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추가 상승을 주느냐에 따라서 종합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종합주가가 아직 계속 강세장이잖아요 자 강세장인데 강세장인데 워낙 종합주가가 지금 일봉상 지금 고점이란 말이야 자 일봉상 많이 올랐어 종합주가가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을 때려 맞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깨지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면 이거 대책이 없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깨고 내려가서 종합주가가 급락이 지난번처럼 올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추가 반등이 올 것이냐 자 이랬을 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지 그지 고민이 많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방법은 딱 한가지야 돈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그전에 이전에 1400 1400이냐 1300 포인트냐 그렇게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뭐로 돈을 벌었어 대박날 종목으로 샀기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상방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 물려도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손가락 빨고서 지금 종합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못조차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철저하게 확률 게임을 해야지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종목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지난번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 찍었을 때 이후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부담없이 매수 들어가라 이게 그랬다가 뭐 코로나든 지랄이든 아발이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더 빠지면 대박이고 물려도 대박인 거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폭낙장 올 때까지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마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든가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는 종목 물려도 뭔가 희망이 있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쪽에다가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자 이런 종목을 매수 들어가면 자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1400이냐 1300이냐 기억도 안 난다 이젠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알지만 지금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대박이 터진다 이 얘기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종합주가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얘기했어요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이제 지점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돌파를 해야 아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더 접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찌끈찌끈 올라가다가 밀려버리면 골 때린다 이 얘기지 그래서 아침장은 지금 약 1시간 가량 하박 압력이 왔으니까 지금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 될텐데요 230탄입니다 자 잠시 시황분석 안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침장에 이야기한 것대로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분석해 줬을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주가 종합주가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자 시초가에서 정확히 지금 지켜맞고 밀리죠 자 아까 이제 요 구간에 무조건 이제 아 요 때가 45분입니다 45분 45분 이었을 때 종합주가 이 구간에서 절대 지금서부터는 깨지면 안 된다 또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반드권이 왔어요 자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이제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올라야돼 지금서부터 이건 뭐 조건이 없어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올라야돼 못 오르면 이건 뭐 작살나는거지 방법은 딱 한가지야 여기서 더이상 물로 쓸 길이 없대는거야 자 종합주가가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야 여기서 더이상 밀리면 게임 끝나는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시초과를 잘 보고 오늘의 고점을 잘 봐라 여기서는 더이상 물로 쓸 곳이 없다 더이상 못 올라가면 오후장에 찌끔찌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러다가 뚝 떨어지는거지 아니면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돼 두가지중에 한가지야 여기서 승부수는 해야돼 못 올라가면 뒤지는거야 자 그랬을때 여러분들이 자 종합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느 종목을 쫓아 붙을거냐 쉽게 쫓아 못 붙어 왜 불안하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쫓아 붙어 지금 와가지고 바닥에서 살려니 걱정이고 이랬을때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앞으로 오르든 말든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올라가는 중에 매수로 땡겨야되는데 뭐 400% 500%씩 이렇게 오른종목에다가 들어가서 배팅을 할거냐 이랬다가 400% 500% 이런거 올라가가지고 쫓아 붙었다가 만약에 종합주가가 뒤집어지면 그냥 전재산 다 날라가는거야 너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종합주가가 뭐 2400 500 갈 때 쫓아 붙은 종목이 종합주가가 빠지면 이건 뭐 대처가 없는거야 한방에 뒤집니까 전재산 다 말아먹는거야 조심해야돼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종합주가가 뭐 여기서 더 올라서 2600 3척까지 올라갈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거냐 어디로 들지는 모르잖아 그렇지 아직까지는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 보험은 들어가는 보험은 들어 놓고 쫓아 붙어도 쫓아 붙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쫓아 붙었다가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칠거냐 손절을 칠거면 무조건 뭐 급등조 올라타는 거고 전재산을 말아먹도는 아니면 매수 땡겨서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게 되면 풀려도 손실이 걱정 없는 그런 폭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매수 땡겼다가 만약에 물려버린다 그러면 뭐 대공황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장기로 내가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짜야지 어차피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어떤 경험을 해봤어 이렇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다 이만큼씩 올라왔잖아 여기서 빠져서 이런 종목들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50 몇 탄이더라 51탄이네 51탄 이런 종목들을 매수 땡기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장이다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방송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데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나 그래도 복수원은 깔고 투자를 해야 종합주가가 빠져도 그나마 덜 억울할 거 아니냐고 우리 어서와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짱 오전짱 시험 분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강하게 갭상으로 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시 45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오늘 상승 추세를 가면 무조건 무조건 여기에서 올라야 된다 라고 시험 분석을 내리고 난 다음에 시초가까지 정확히 급등을 했습니다 무조건이다 이건 오늘 무조건 상승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9시 45분에 시험 분석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 1부편을 다 보세요 아 2부구나 그게 2부편에 다 말씀드렸고요 3부 3부편에 여기 오늘 고점 이 고점을 잘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게임 끝났다 발악 추세로 다시 바뀔 것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지금 1시간 반 동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잠시 온다 라고 해도 아 오늘은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제 강하게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잖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고 이렇 기는 해도 추세가 자꾸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또 아주 강하게 아 돈질로 아 억지로 돈질로 억지로 억지로 구양하기 전엔 흐름은 막지 못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법은 돈질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선 대세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지 흠 지금은요 올라오면 계속 때려맞는 구간이 바로 대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승장이다 라고 해도 돈으로 쳐발라면서 돈으로 그냥 막 쳐발라면서 올라가기 전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장이다 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시간 이후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반등권이 와야된다고 못 오면 또 밀린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점 상승장에 대한 그 힘이 약해지는 거지 자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식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뭐 어쩌고저쩌고 날마다 떠들잖아요 제대로 맞추는 놈들 내가 한 명을 못 봤다니까 걔네들이 뭘 알겠어 몰라요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산운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주식투자 아 그냥 무조건 매수하세요 뭐 금낙을 하든지 말든지 어 금낙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라 주식은 뭐 파는 기술이 필요하다나 물론 파는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 주식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래 팔려고 사는 게 아니다 무조건 사라 그런 방송은 누구는 못해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질 때까지 무조건 사라고 그래서 개미들 다 폐가망신하라고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면요 삼성전자를 사시거나 코스피 상위종목을 사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신경쓰지 않고 그냥 계속 매수하면 돼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먹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방법론은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종합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냐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져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많이 먹어봐야 20%야 몰라 요새는 얼마까지 올랐는지 20% 30% 많이 먹어봐야 50% 먹었겠네 완전 바닥에서 산 사람이 그렇지? 그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500%짜리를 먹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전하게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적게 먹더라도 시황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난 돌보겠다 그러면은 주식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그냥 매일 삼성전자만 사면 돼 그건 뭐 방송 뭐하러 들어 귀찮게 종합주가가 오라든지 내려가든지 그건 뭐하러 귀찮게 방송 들어 신경써 그냥 삼성전자만 1년 내내 10년 내내 거래하면 되지 그랬다가 물리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사면 돼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이라니까 그건 뭐 어려워 주식이 뭐가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급락하면 뭐 더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해서 자 목돈을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6만원에 샀어 5만5천원에 샀다고 5만5천원에 사서 자 2년 전에 샀다라고 치자고 우리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거든 그렇게 해서 4만2천원인가가 아마 바닥이었는데 자 내가 2년 전에 1억을 샀는데 1억을 샀는데 앉아가지고 매달 내가 월급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월급 300만원에 생활비 빼고 나 용돈 빼니까 50만원밖에 죽으라고 사봐야 50만원밖에 못사 그래서 1억원어치 예를 들어가지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매달 50만원어치씩 해서 2년 동안 사봐야 2천만원이거든 그럼 맨날 손실이야 이번에 종합주가가 올라와도 손실이야 그치? 그러면 그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가? 올바른 투자 아니야 그거 자 그렇게 따지려고 그러면 자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천만원이 있어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달에 저금할 수 있는 돈이 50만원이야 근데 여유자금이 천만원이 있어 그 천만원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매달 종립식으로 50만원어치씩 사는 거야 그러면 한번 올라오면 수익권이 돼 근데 천만원어치 사놓고 내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돈이 20만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사봐야 200만원이야 그러고서 못 빠지게 모아 봐봐야 그게 돈이 되냐고 장부상 계속 손실이지 몇 년이 지나도 손실이야 그렇잖아 그치? 그럼 방법론을 바꿔야지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투자는 백날 해봐야 계속 손실이야 장부상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든 뭐를 사든 종목을 돈이 되는 종목을 내 포지션이 천만원이다 그러면 천만원에서 백만원어치씩 사자 예를 들어서 백만원어치씩 열 종목을 쭉 사놓고 그리고서 내가 한 달에 50만원씩은 내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옳은 종목 백만원어치 사가지고 백프로 수익 난 종목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은 홀딩하는 거고 백만원어치 샀는데 백프로 수익 났다 그러면 원금 백만원 수익금 백만원이잖아 그러면 원금 다 빼는 거야 그리고 백만원은 내가 평균 단가가 천원일 때 사가지고 이청금이 현재 백프로 올라서 이천원이니 원가는 제로잖아 그리고서 그냥 그게 천원짜리가 300원으로 떨어지든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내 원금 다 뺐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재무구자가 개판인 종목은 내가 추천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서 그 종목 홀딩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 백만원 갖고 또 돈이 되는 종목을 또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느 종목은 늦게 오르고 그랬다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종합주가가 빠졌어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 또 분할 매수 들어가고 그래야 평균 단가가 맞아져서 반등권이 오면 수익이 나는 거지 갖고 있는 돈 1억을 갖다가 뭐 삼성전자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올인 터뜨렸다가 매달 정립식으로 사라고 매달 정립식 1억씩 사면은 누구는 수익 안 나 1억원어치 사놓고 앉아가지고 매달 100만원어치씩 정립한다고 그 수익이 나겠냐고 매일 장부상 손실이지 그래서 매수하는 것도 정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뭔가 작전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종합주가가 올라오고 개별종목이 올라올 때 수익이 터질 거 아니냐고 백날 물타기 해봐 10대 1로 백날 물타기 해봐야 그게 물타기가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방송 얘기를 듣고 그 전략을 정략 뭐 정립식으로 산다 백날 가봐야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종목을 바꿔야 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 전략이 안 짜지는데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려고 그러면 내 월급 대비 내가 내 월급에서 내가 매달 정립할 수 있는 양 대비 그 양 대비 숫자를 수량으로 늘려서 쫙 배열을 해서 그 수치를 맞춰야 그래야 그 수익률이 그 이론이 맞는 거지 그런 겁니다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자 2020년 8월 27일 오전 시왕 마무리 점검하고요 오후 시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혼자서 주저리 주저리 마이크를 안키고 방송을 했는지 답들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시왕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아침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치 예측대로 하락압력을 계속 받으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9시 45분에 9시 45분에 지점정고점까지 이제 추가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오늘이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 전저점을 안 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에 30분도 안 돼가지고요 오늘 지점정고점까지 강하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당연하게 때려맞고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초가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분으로 그냥 단 한 15분 만에 이렇게 개박살내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11시 27분에 이제 또 한번에 전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자 5장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2360 2360 라인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달려져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요 쉽게 돌파는 못합니다 쉽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시험 분석을 해드릴께요 확률적으로 2360을 오후장에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360포인트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갖다가 대놨는데 대충 여기에요 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오후장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거죠 추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랬을 때 이제 2300 뭐 오늘 전조점이 얼마죠 2346인데 2339 라인 까지 조종이 와가지고 끝나면 이거 내일장 내일장 이거 추가 상승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무조건 상승 추세라면 상승장을 이어간다면 오늘 무조건 236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다 잘 지켜보시고요 2360에 따라서 주가가 향배가 달려져 있다는 거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종합주가가 이렇게 매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종합주가가 올라갈 때도 대세 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듯 타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듯 타면서도 올라가고 자 대세 하락장의 시초도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듯 타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듯 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종합주가가 고점이었을 땐 뭐 달리는 말이에요 올랐더라구요 뭐 흔하게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뭐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 올라타야지 정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2600포인트가 2017년도에 2017년도 2600포인트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서 물려버리면 2017년도에 2600포인트를 치고 올 3월달까지 빠진 거예요 올 3월달까지 한 번도 회복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회복을 못한 거라고 2017년도에 고점을 때려맞고 자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자 1봉을 한번 볼텐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요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이게 뭐 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질 않냐 아 여기네요 2017년도 2017년도에 고점을 때려맞고 고점을 때려맞고 이번에 3월달까지 몇 년 빠졌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자 2018 19 20 2020 3년 반을 빠진 거야 3년 반 3년 반을 빠진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26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냐인데 자 이러다가 앉아가도 더 올라오 더 올라간다라고 치자고 여기서 뭐 요새 뭐 3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 치고 올라간다라고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개별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 같아요 개별종목 못 올라가요 지금 이런 구간에선 지금 여러분들 종합추가가 13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2400포인트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80% 60% 가던 거 지금 수익권 다 돌아왔습니까 10개 매수했으면 어쩌다가 하나 두개 수익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이야 이론상이라면 이론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2008년도에 2017년도에 최고점까지 지금 종합주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 10종목 물렸으면 10종목이 다 100% 200% 수익이 났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이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수식이 그런 식으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가준다고 자 이러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종합주가 최고점인데 최고점에 한번 물려가지고 또 한번 3년 하락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그죠? 이때는 뭐 때문에 3년동안 하락했어요 고점이니까 때려맞고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악재로 지금 때려맞고 3년동안 3년반 동안 급락한 거거든 이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갈 때 뭔가 확실하게 이번에 또 한번 주가가 밀려서 악재로 인해가지고 밀려서 밀려서 정합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뭔가 확신이 있는 돈이 되는 종목 물려도 그런 종목에서 물려야지 400% 500% 600%씩 오른 종목 그런 종목 물려버리면요 재산 10분지 1토막 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3년반을 하락한 겁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4월달까지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야 한번도 못 올라갔잖아 한번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려도 뭔가 믿을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갖는다 생각하시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슬슬 하방 압력이 시작됐어요 자 슬슬 하방 압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종합뉴스라든가 여러가지 증권방송 TV 이렇게 보시면 종합주가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 이러고서 장밋빛 전망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앉아가지고 저처럼 위험 대비해라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못 봤어 아 저 한 사람 봤다 한 사람 와우경제TV에서 한 사람 내가 봤는데 한 20일 전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뭐 대박 터진다고 앉아가지고 매수해라 매수해라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매수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매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들어갈 거냐 자 그랬다가 만약에 주가가 강한 하방압력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빠르면 빠르면 올라가는 장이면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초에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면 하방압력이 강하게 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하루에 엄청나게 폭락했던 그런 장이 또 시작이 된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무조건 회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못 오면 오늘은 하락 추세로 해서 끝날 수도 있고 오늘의 여파가 내일에 또 하락장을 불러올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물려도 돈이 되는 종목에 들어가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도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라 그래야 뭔가 희망이 있다 자 요런 종목 있잖아요 요런 종목 요런 종목 얼마나 좋아 지난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질 때 지금 거기를 지금 깨려고 그러잖아 이게 지금 2만원이거든요 주당 요런 종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종목 이 종목은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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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지 요런게 자 전저점이 얼마인가 전저점이 약 900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제 예측대로 이제 하락압력을 받게 되면 전저점 1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진다 잘하면 300원 빠지겠다 300원 빠지면 대박이지 이거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것들 이런것들 계속 하락압력이 오죠 지금같은 종목은요 지금같은 제가 지금 한 8개 종목 한 8개 9개 연달아서 제가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요런 종목은 부동산 갖고 있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서 당장 대출받아가지고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추가금락이 온다라고 해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빚내서 빚내서 투자를 하는거지 얼마나 좋아 이런거 요건 아니구요 많이 올라서 요런거 대박이에요 이런거 이거 예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유사투자 자문업 할 때면은요 제가 이 종목 종목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한 종목에 내가 1억 받는다고 그랬던 종목이에요 1억 추천 금액이 왜 서울에 뭐 아파트 30억 40억 뭐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종목에다가 올인 터트리는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천원짜리 2천원짜리에 빼특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13만원짜리인데 지금 주당 이 종목 못올라가요 왜 못올라가겠어 간단해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요 제가 여기다 시험 분석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 종목은 이미 작전이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종목은 매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전 종목 그 작전주가 누구겠습니까 개별 종목 저게 저런 종목이 뭐 천원 2천원짜리가 아니라서 자산 운영사에요 저게 요 종목의 작전 세력들은요 자산 운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한 3만원 정도 가는데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으면 가야지 올라가야지 계속 빼는 거예요 물량 매집하고 계속 빼는 거야 상승 못하게 왜 작전해야 되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기 지금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졌잖아 자 우리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잖아 지금 왜 못 올라가겠는 거야 작전해야 되니까 작전해야 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물량 매집하고 하락시켜야지 그래야 헐값에 주워 먹지 지금 한 9개 종목 보고 계세요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들어갔다가 그냥 물리는 거지 물려버려도 뭐 물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은 자 요 정도만 시향분석 해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2360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너 오늘 목숨은 2360이야 잘 보세요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2020년도 8월 22일 8월 27일 목요일 오후장 코스피 종합주가 시향분석 6부 여섯번째 라는 거죠 여섯번째 시향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대로 12시 쯤에 11시 반 12시 쯤에 제가 시향분석을 드렸습니다 자 2360을 가느냐 못 가느냐 잘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것대로 2360이 왔습니다 정확히 왔죠 아까도 여기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죠 2360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5장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2360까지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돌파를 해야지 그래서 양봉으로 양봉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장에 마무리가 잘 끝나는 거죠 2360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주식 시리즈는요 221탄 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 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 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11시 12시 타이밍에 2360을 잘 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면 주가가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종합주가가 이만큼 밀리면은요 선물 옵션은 굉장히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에요 몇백만원 작살 난 겁니다 배수로 당긴 사람은 그래서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이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분명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자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면 짧게는 뭐 10분 안에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아 오늘 짱 막판에 큰 흐름을 잡으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요 구간에 5장에 2360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세로 해서 마감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빠져서 오늘의 전저점 2346을 깨고 내려가느냐 깨고 내려가면 제가 미리 예측 드립니다 2340까지는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오늘 짱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지금 시장은요 중기는 상승장이에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떨어지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들어오는 구간인데 매수만 들어왔다 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20일 날 8월 20일 8월 20일 이때에 주가가 강하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3일째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고 있으면 무조건 직전 정거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못 올라가면서 힘의 압력이 점점 점점 힘의 압력이 상승에 대한 힘의 압력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추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돈질로 그냥 장을 상방으로 막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지를 하고 기술적 반동이 왔는데 더 이상 추가 반동을 못하고 매수세가 점점 점점 매도세에 눌린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장이지만 눌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디커플링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미국장하고 커플링이 되려고 하면 강하게 상승 추세로 지금 주가를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하고 내일이야 오늘하고 내일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쳐주지 못하면 상승 압력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장에 오늘 은봉으로 끝나고 야간장이 미국장이 은봉으로 끝나면 하락 추세로 조정을 받으면 내일장에 또 강하게 하락장으로 빠르면 내일장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내일장에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상승장으로 주가가 돌리지 않으면 다음주도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장에 상승장인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손가락 빨고 있으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뭔가 좀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장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도 크게 돈 못 벌어요 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조정 받고 있다가 강하게 상승장에 조정 받고 있다가 다시 강하게 추가 상방으로 상승장 추세로 추세가 도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살거냐 여기서 추가 급락을 할 때 추가 상승을 할 때 뭔가 믿을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벌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물려도 아 어쩔 수 없다 종합주가가 이러다가 찌끈찌끈찌끈 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강하게 되면 물려도 뭔가 믿을만한 종목에 물려야 홀딩을 해도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잘 짜시고 돈이 되는 종목에 물려도 들어가서 물려라 굳이 쫓아 붙으려면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종합주가 시향분석을 지금 7부 타임까지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종목으로 재방송을 계속 틀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8월 27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장은 뭐 이미 일찍 끝났는데요 제가 시황을 보면서 꼬박 잠이 들었어요 지금도 정신이 약간 좀 멍멍하네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꼬박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향분석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도 이야기했죠 오늘 아침장에 데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서와라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대로 결국은 오후장에도 반등권을 주지 못하면서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났는데요 바락폭이 그나마 2시 2시에 한번 반등권이 오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한번 반등권이 못 왔으면 이거 그냥 장중에 시간이 더 있었으면 2340까지는 무조건 하방압력이 오는 건데 그나마 좀 견디는 바람에 2344로 장이 마감이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아침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아주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한 오늘은 상승추세 올라가긴 끝났다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장에 지금 오늘장 시향분석 지금 8분과 9분가 될 것 같은데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시작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오늘 시향분석을 계속 했었던 자료 8부까지 다 보시면 알지만 어제 야간장에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주 반등권이 좋았는데 아침장에 무조건 추가반등이 와야 되거든요 아주 강하게 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미 드커플링이 시작됐다 밀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서 45분까지 계속 하방압력이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이 전저점을 절대 안 깨고 안 깨고 무조건 이 시초가를 오늘의 시초가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이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그래서 시초가에서 정확히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반등권이 오는 듯 했으나 제 이야기대로 직전정고점을 시초가를 절대 회복을 못하고 또 한번 급락장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반등권이 무조건 와야 된다 절대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그리고서 오후장에 추세가 돌기 시작을 했지만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2360을 잘 봐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60을 잘 봐라 그리고서 제가 시험 분석을 내렸고요 2360을 자 이때에 2350인데 제가 2360을 잘 봐라 라는 얘기는 올라갈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360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요 때가 이제 12시 반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60 포인트를 잠시 찍었지만 약 30분 동안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면서 2360을 결국은 뚫고 못 올라가죠 그러고서 계속 하방 압력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게임 끝났다 오늘은 이 구간에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 요 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복하기 힘들다 회복하기 힘들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주가가 올라와도 밀리고 올라와도 밀린다 그러면서 결국은 장중에 많이 빠져서 전 저점을 그냥 쭉 빼게 되면 쭉 빼게 되면 2340까지는 하방이다 라고 제가 시향분석을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흘러갈 거다 장이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죠 여기에서 2340까지는 주가가 밀릴 것이다 그렇게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어요 미리 예측한다 라고 하는 말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밀려서 제 예측대로 정확히 끝났죠 단 한번도 제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 대항차관성이라는 사람은 누차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100%다 단 한번도 내 분석대로 분석이 틀리는 적이 없다 99.9% 100%라고 얘기하면 조금 건방지니까 99.9%다 순금 순은의 그 순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시향분석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약간 좀 과장되게 그런 표현까지도 썼죠 요 시간대에 그죠 여러분들 재방송 다 들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확한 시향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거는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그만큼 다 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흐름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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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유명한 슈퍼 개미가 어느 유명한 슈퍼 개미가 기술적 분석은 그건 후행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저 사람 아직도 한참 멀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후행성 지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미리 오늘 여덟 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도 다 미리 예측 드린 것대로 단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후행성 지표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겠습니까 이미 선행성 지표고 제 이야기대로 제 이야기대로 그대로 움직이면서 각 시간 시간마다 시간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때 다 제가 예측을 해 드리잖아요 이게 이걸 배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하루에 돈이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입니다 이게 단 한 번도 안 틀리죠 지금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옛날에 교육비가 1500 이었었는데요 자 이거를 배우면은요 하루에 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그냥 눈감고 벌어요 1억 배팅하면 3 4억 법니다 천만원 배팅하면 2천 3천 벌고요 지금은 엉망검을 줘도 안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해서 안 가르쳐 준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엉망검 생신 꿈도 꾸지 마시고요 너 하나 우리 배우고 싶다고 안 돼 절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떻게 됐든 이제 시황이 마무리가 돼서요 이제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장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미리 다 예측 드렸잖아요 내일장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흘러가게 되면 오늘 야간장에 미국 미국장이 이제 조금만 상승을 못하고 조금만 흔들린다 라고 해도 내일장에는 강한 하방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급락 왔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하루에 그냥 초금락이 왔는데 그 모습이 내일장에 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만약에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종가에 끝난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초금락이 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제 이야기 조심하세요 내일장 강하게 하방압력이 오면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랬을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날 그때는 뭐 아주 미국장이 뭐 초급등이 오지 않는 한 그때 또 한번 다음 주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그랬을 경우에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2200 2200 뭐 내일은 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내일 엄청나게 급락이 온다 그러면 2290 까지는 하방압력이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20포인트 는 빠질 것 같네요 어 어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아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아 이전에 유료사업을 했었으면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한 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주식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구요 어 기업에 대한 네임별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인데요 8만 5천원 자 8만 5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만 5천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5천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어 회사에 네임별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추가 상승이 온다 라고 해도요 어 다시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저점이 약 3만 5천원에서 3만 8천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원 자 만원이면 이 종목 2만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 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원 자 3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 자 2020년도 8월 28일 아침 시황 종합주가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미국장이 뭐 그다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침장에 갭상으로 지금 주가가 시작이 돼서 그나마 조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자 오늘 2363 을 잘 봐 자 2365 2363 아 자 뭐 64 65 를 잘 보고 2363 아 64 65 만 대충 한 여기쯤 넘겠네 여기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참고적으로 자 참고적으로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어 지지를 잘 받고 있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365 2365 65 를 못 넘어가면 어 하방 압력이 계속 누적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나마 아침장에 갭상으로 지금 주가가 터서 어 조금 좀 안심권을 잡고는 있어 지금 아침장에 갭하락으로 떨어졌으면 이거 회복이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좀 다행이다 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오늘은 얼마를 보냐 자 지금 시간이야 지금 시간 자 갭상으로 쳤으니까 2343이 깨지면 안 된다 자 오늘 올라가는 장이면 아침에 조정이 와도 2343을 절대 안 깬다는 거지 거기가 깨지면 이제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거야 자 조정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지지받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다시 상방으로 강하게 칠려고 하는 그런 호습이 나와야 그래야 그나마 좀 안심하고 오후짱을 대기할 수 있는데 거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이번 goodness 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는 제가 수익사업을 안하겠다 라고 잠시 자 다시 한번 8월 20일 8월 28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시향분석 주가로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 종합주가가 2364,65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한꺼번에 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빠방 하고 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오늘 최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후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지 않아야 된다. 자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게 일단 의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지금 시간 이후로 2368,69,69를 다시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못 올라가주면 지금 시간 이후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364가 깨지면 이것은 하방압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으로 오전장 시향분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이후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에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저먹는 겁니다. 회사의 내인별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지난 십몇 년 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 10% 먹자고 앉아서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화를 하면서 대박주시지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하면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돈 버는 사람 돈 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의 최하 추첨 금액이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저는 3000원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 오시는 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자 오전장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반등을 해가지고 자 반등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80을 결국은 돌파를 못하고 제가 요 구간에 지금서부터 이제 지금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서부터 주가가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와야지 강하게 못으면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시향분석 내드린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시도를 했던 구간 이 구간을 깨니까 급락이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급락이 오고 오늘의 전저점을 지지받고 기술적으로 반등구간이 지금 오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구간이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뭐 한 20분 정도 되는데 여기를 뭐 회복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봐야되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3시 지금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20분 동안에 또 모르지 뭐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주가를 막 끌고 올라가고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 전략적으로 힘들다. 자 그랬다가 이제 오후장에 이제 장 막판 때 이제 주가가 밀려가지고 끝나면 확률적으로 다음주에 밀려서 밀려서 아락장이 아주 강하게 또 한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뭐 방법은 딱 한가지죠. 지금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장이 또 야간장에 얼마나 강한 반등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다음주에 오늘 추가 상승이 최소한 양봉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양봉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다음주에 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됐든 다음주 월요일날 아침에 갭상이 올라와서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호가창만 이빠이 치고 난 다음에 꺾어지는게 아니라 오전 오후짱 할 것 없이 양 계속 상승치세로 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강한 하방압력이 올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선물 매도 때리는 사람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콜옵션 푸드옵션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이 다음주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주간이야 목숨 걸고 그래서 선물 매수가 목숨 걸고 방어를 못하면 다음주는 인버스가 뒤집어 엎는 데니까 뒤집어 엎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확률은 거의 90%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종합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못 깨고 내려가느냐는 다음주에 한번 강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지 확률은 거의 80% 90% 올 거야 아마 80% 90%는 조정장이 강하게 올 텐데 그러려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선물하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포지션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무조건 날라가야 돼 80% 90%가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지금 추가반동을 못 주면서 계속 오늘도 장중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5장에 내가 무조건 지지 받고 직전정거점 이 돌파한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깨면 뭐 상승부 다 반납한다 아까 시황분석 그때 내려줬지 이때 12시 지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추세가 왜 이렇게 꺾였느냐를 보면 선물 매도치는 애들은 지금 지금 매수세보다 지금 매도세가 지금 더 강하다고 힘이 단지 얘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것 뿐이야 죽지 않으려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어린다라고 봐야지 아둥바둥 어린다라고 보면 돼 아마 그게 아마 적절한 표현일 거야 그래서 아둥바둥 아둥바둥 어리기를 지금 며칠째거든 이번주 내내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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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내내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못주고 그냥 올라왔다가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계속 그러잖니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어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이 아둥바둥 거리는 상황이 상승 추세로 강하게 다음주 월요일날 이든 아주 오전 오후 내내 그냥 강하게 상방을 때리지 않는 얘는 점점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죽는다는 거지 자 확률적으로 그렇다 얘기야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금 주가가 자 코스피가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한번 일봉을 한번 보여줄까 뭐 일봉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자 봐봐 이게 지금 20선 이거든 자 20선 인데 이날 강하게 주가가 빠졌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왔지 올라왔는데 못 올라가잖아 지금 그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고 4일 내내 자 지금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강하지만 이번주 까지는 어떻게 견뎠어 죽지 못해 산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둥바둥 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강하게 장대 양봉을 최소한 2400포인트 그리고 지전정거점 2458 다음주에 이 모습이 나와줘야 돼 무조건 나와줘야 돼 주초에 주초에 못 나와주면 이거 그냥 바로 꺾여버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반두권이 온다라고 해도 해도 여기서 또 때려맞고 또 밀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주 월요일날 오늘 장에 야간장에 주가가 밀려서 끝나거나 S&P가 밀려서 끝나거나 그러면 다음주에 개파락으로 시작이 돼서 주가가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깨고 내려가는 확률이 올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80%가 넘는다 확률적으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나는 지금 모르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자 오늘의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추세가 점점점점 약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들 하셔라 자 조심들 하십시오 다음주에 강하게 가주면 좋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줘야 종합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다음주 초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최소한 수요일날 까지 다음주에는 무조건 직전점거점을 돌파를 못하면 돌파한다라고 해도 다시 하방압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0%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 구간은 머리통 깨지게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그리고 선물 매수가 풀옵션이 강하게 상방으로 돈질을 연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꺾지는 못한다 선물 선물 매도를 못 꺾는다는 거야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장이잖아 올라가는 장이니까 조종장이니까 매수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거야 보나마나 근데 나는 주가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매수하라 소리 안하잖아 매수하면 잘못하면 뒤지는데 매수를 왜 해 그래서 다음주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방법은 무조건 이건 무조건 무조건 돈질로 다음주에 오전 오후짱 할 것 없이 그냥 돈질로 밀고 올라가지 않는 한 게임은 힘들어 라는게 내 분석이니까 잘 보시고 다음주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돈질밖에 없습니다 포지션의 변화가 매도세력들이 매수세력으로 갑자기 돌변이 돼서 포지션의 변화가 강하게 상방으로 쏘지 않는 한 힘들다 라는게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보시고요 다음주에 좋은 소식이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항분석을 오늘 종합주가 시항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년은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 라고 시항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 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 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다 그 시항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선물 매도가 선물 매수를 못 이긴 거야 그러면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자고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간 거를 이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 주면 방법 너는 딱 한가지 오늘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 높다 그랬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반대로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틀었으면 속임수가 아닌 다음엔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판이 뒤집어져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 때 잠시 장단지를 쳤다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지금 뭘 보냐면 코스피 2367 을 잘 봐 2367 2367 이 깨지면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는 수가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2367 이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일단 둘려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돼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전장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반등 반등 가지고 반등 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80 을 결국은 돌파를 못 하고 2020 년도 8월 31일 시항 분석 을 오늘 종합주가 시항 분석 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년 무조건 개파라 으로 시작 할 확률이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 라고 시항 분석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관장 확률 종가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조정이 올 수 있다 거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선물 매도가 선물 매수를 못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 자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간 거를 이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 주면 자 방법론은 딱 한가지야 오늘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자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가를 종합주가를 얼마까지 하방 압력을 받냐 2354 까지 이야기했을 거에요 거기에서 뭐 몇택 차이 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동권을 잡고 있죠 자 기술적인 반동 구간으로 자 이제 조종을 끝내고 이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지금 시간 자 이제 오늘 조종을 끝내고 니가 상승 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 를 깨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시향 분석 해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돼요 절대 깨지면 안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 가 깨지만 하방 압력이 이제 누적 쪽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 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 압력이 누적 쪽으로 온다라는 거 꼭 명심 하시고 잘하면 오늘 장에 오늘 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저 금액 를 깨고 내려가면 2356 이 이제 대충 55 가 전 저점 이니까 여기서 10 포인트 정도 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40 23포인트 까지 주가가 오후장에 밀리는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직전 정고점 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가 그런 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추가 상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면 또 계속 때려 맞아요 때려 맞아서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 하시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와야 돼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삼일 안에 무조건 주가가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상박을 가지 않는 한 무적적으로 계속 때려 맞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무조건 양봉을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추세가 꺾이는 이 힘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오늘하고 내일이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 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쫓아 붙는 거 고점에서 쫓아 붙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바닥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위험하다 한번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또 지난번처럼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갑자기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부시면서 이제 하방 압력이 오는 누적 쪽으로 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또 왔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대선 시기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개별종목을 타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종목 그러니까 종합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코스피 상위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종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자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종목 올라왔습니까 개별종목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면 그 다음 주가는 무슨 종목이 올라가냐 개별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이 개별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개별종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코스피 202종목이 외면을 받으니까 뭐 매수해봐야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상위종목에서 개별종목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조종이 올 때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조종이 오는 구간에 이때 개별종목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종목을 지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땡겨야 되는데 이게 1조 프로젝트는요 개별종목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몇 년 가요 몇 년 동안 자금을 못 써 이게 이제 1조 프로젝트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종목이 조금씩 조금씩 꿈틀꿈틀 거릴 시기니까 개별종목에 여러분들은 1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종목에 조금씩 조금씩 매수 땡기는 건 좋아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권을 챙길 수도 있는데 코스피 상위종목은 이렇게 질근질근 빠지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 땐 코스피 상위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개별종목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이제 개별종목이 그나마 품세를 이제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개별종목에서 수익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1조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은 대박들 내시고 너무 한꺼번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마시고 아직 대박 주식 시리즈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권이 쉽게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같은 경우 지난주 지 지난주 벌써 한달 전서부터 분할 매수를 몇 종목을 했는데 그게 뭐 지난주에도 거의 상한가 오늘에도 거의 상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이가 세폭이 터진 놈이다 저놈이 세폭이 터지는 놈들이 있어요 매수만 하면 그냥 못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운때가 그렇게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세폭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팔짠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련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대박살나니까 조심하십시오 10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종합주가를 얼마까지 하방압력을 받냐 2354인가 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몇택 차이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잡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구간으로 이제 조종을 끝내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이제 오늘 조종을 끝내고 네가 상승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를 깨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시향 분석 해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돼요 절대 깨지면 안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가 깨지만 하방압력이 이제 누적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서부터는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갔죠 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련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개박살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밥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시간 이후로 12시 26분 지금시간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상방으로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지 않으면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그나마 양봉으로 끝나면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오더라도 계속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확률은 거의 강한 상승장 계속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뛰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은 최하 60%에서 뭐 한 80% 이상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확률은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장이 오르든 말든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추세가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와서 특정 지수대를 깨지면 무조건 오늘은 추가 하락이 올 확률이 높다 일봉을 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봉을 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둥바둥 그냥 매달리고 있는 편이다 추가 하락을 맞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지킨다고 되는게 아니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smp smp 란다 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상방이다 저는 뭐 매일 방송을 보니까 알잖아요 단 한명도 저처럼 이미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2주일 전서부터 하락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락추세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오늘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은 변동성이 무진장 큰 장이다 왜 이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니가 죽냐 내가 죽냐 니가 죽냐 내가 사냐 내가 사냐 니가 죽냐 이거의 싸움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주에 월요일날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이거는 힘들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짱이 갭상으로 왔지만 제 예측대로 단 한번도 지금 틀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전짱에 제가 3부에 걸쳐 가지고 시향분석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5장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데 2344까지 주가가 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44 43 자 거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돼요 상방으로 자 돌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밀린다 기술적으로 한번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오늘은 무조건 상방으로 5장에 돌아야 돼요 돌지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올 경우 2000 지금 현재 2348 포인트 인데 2300 포인트 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하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고 제 분석대로 아마 틀림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종장이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저처럼 하락장이 이제 추세가 돌았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린다고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누차 입이 닳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은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건전한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조종장은 있는 거거든요 조종장에 건전한 조종장이면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다는 건 힘의 수급이 하방이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조종장이 아니라 이러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단순한 상승장에 조종이 오는 건전한 조종장이다 그러면 절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환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정말로 추세 하락이냐 깊은 조종장이 아니라 깊은 하락장으로 되려고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분명히 오죠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고 돌아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뚫고 못 올라오면 이거는 주가가 이미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꺾이고 있는 거예요 꺾이고 이미 꺾였어요 그래서 잠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 마지막 보로는 여기서 무조건 돌지 않으면 또 올라와도 또 때려맞고 밀리면서 오후장에 깨고 내려간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비닳도록 말씀드리죠 쉽게 회복을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자 제 이야기 아침장에 오늘 31일 날 오전장 3부에 걸쳐가지고 다 녹음해 드렸고요 제 얘기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죠 한번도 여태까지 제 분석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황분석을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못하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황분석을 못하냐 이 얘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냐 자 저는 이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다라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오늘 어떻게 흘러갈 거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 붙었다가 전재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장 1부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마다 제 시황 재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다음주 월요일날은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확률이 거의 70% 80% 는 하방압력이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고 썸네이드에도 제가 그렇게 예측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2357 인가요 67 67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7번 6번 7번 계속 다 맞았습니다 아까 2시 이후에 그나마 여기에서 더이상 빠지면 안된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와야 된다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이상 못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오후 2시 즈음에 제가 내일장이 2300 포인트 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2320 맞나요 맞습니다 2320 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미 뭐 2328 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잘하면 2300 포인트를 깰 것 내일 2300 포인트 깨질 수도 있습니다 2320 이 깨지면 2320 이 깨지면 2287 까지 하박 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제가 미리 제가 해놨습니다 썸데이 를 한번 볼까요 자 2300 포인트 까지 하락 할 것 이라고 제가 여기 예측 해줬죠 2300 포인트 내일은 2300 포인트 깨질 것 같아요 깨지고 얼마까지 하락하냐 2287 제가 아까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자료를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5장 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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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빨리 얘기한거에요 빨리 피시내라 5장 이제 장 끝나면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만들려고 아까 2시 쯤 제가 만들어 놨는데 빨리 피시내라 여러분들이 주식 내일 반대매매 날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급락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2시에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요 2300이 깨지고 나면 2270까지 가방압력이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제 시황대로 내일 장에 틀림없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거의 100% 에요 그래서 내일 2270 포인트가 깨지면 깨지면 얼마까지 추가 하락이 더 오냐면 그냥 일단 2270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아직까지 정리 못한 사람들은요 재수없으면 내일 신용매수했던 사람들은 전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내일 장에도 급락장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미리 제 예측을 듣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이런 꼴 당하지 않죠 저를 빨리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라서 밥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시간 이후로 12시 26분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상방으로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 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그나마 양봉으로 끝나면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오더라도 계속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확률은 거의 강한 상승장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뛰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은 최하 60% 에서 뭐 한 80% 이상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확률은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장이 오르든 말든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추세가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침장에 갭상으로 올라와서 특정 지수대를 깨지면 무조건 오늘은 추가하락이 올 확률이 높다 자 일봉을 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봉을 보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둥바둥 그냥 매달리고 있는 편이다 추가 하락을 막게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 지킨다고 되는게 아니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s&p s&p 란다 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보시면 어느 누구도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상방이다 저는 뭐 매일 방송을 보니까 알잖아요 단 한명도 저처럼 이미 하락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2주일 전서부터 하락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추세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오늘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변동성이 무진장 큰장 이다 왜 이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내가 사냐 내가 사냐 네가 죽냐 이거의 싸움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주에 월요일날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강하게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이거는 힘들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장에 갭상으로 왔지만 제 예측대로 단 한번도 지금 틀리지 않고 제 예측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3부에 걸쳐가지고 시향분석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렸고요 이제 5장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데 2344 까지 주가가 아까 밀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44 43 자 거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돼요 상방으로 자 돌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밀린다 기술적으로 한번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상방으로 5장에 돌아야 돼요 돌지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올 경우 2000 지금 현재 2348 포인트인데 2300 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하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고 제 분석대로 아마 틀림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종장이 지금 이게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저처럼 하락장이 이제 추세가 돌았다 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밀린다고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누차 입이 닳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미 장은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됐는데 건전한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조종장은 있는 거거든요 조종장에 건전한 조종장이면 오늘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간다는 건 힘의 수급이 하방이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조종장이 아니라 이러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단순한 상승장에 조종이 오는 건전한 조종장이다 그러면 절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환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정말로 추세 하락이냐 깊은 조종장이 아니라 깊은 하락장으로 되려고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분명히 오죠 지금 시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에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고 돌아서 뚫고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뚫고 못 올라오면 이거는 주가가 이미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꺾이고 있는 그래서 잠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 마지막 호로는 여기서 무조건 돌지 않으면 또 올라와도 또 때려맞고 밀리면서 오후장에 깨고 내려간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쉽게 회복을 못 합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제 이야기 아침 장애 오늘 31일날 오전장 3부에 걸쳐 가지고 다 녹음 해드렸고요 제 얘기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죠 한번도 여태까지 제 분석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을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못 하는가 지식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랐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못 하냐 이 얘기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냐 자 저는 이미 흘러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 올라간다라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오늘 어떻게 흘러갈 거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라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 쫓아 붙었다가 전재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5장 1부 녹음을 마무리 하고요 중간중간마다 제 시황 재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분석을 오늘 종합주가 시황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년은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가 넘는다 라고 시황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조정이 올 수 있다 거시황 거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선물 매도가 선물 매수를 못 이긴 거야 자 그러면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자고 자 오늘 지금 현재 코스닥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간 거를 이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뚫고 못 올라가 주면 자 방법론은 딱 한가지야 오늘 무조건 확률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 높다 그랬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반대로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틀었으면 속임수가 아닌 다음엔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판이 뒤집어져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 때 잠시 뭐 장단지를 쳤다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가는 지금 뭘 보냐면 코스피 2367 을 2367 2367 2367 이 깨지면 하락장으로 추세가 바뀌는 수가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2367이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일단 돌려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상방으로 가야 돼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교 환성이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향분석을 오늘 종합주가 시향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년은 무조건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오늘 하락할 확률이 거의 70% 가 넘는다 라고 시향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확률적으로 무조건 70% 60% 는 하방 확률이 높은데 미국장이 이제 그나마 상승을 해서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한 확률적으로 무조건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간장 확률 종가 종가로 끝났잖아 주가가 밀려서 그 확률로 보면 60% 70% 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지 단지 이제 미국장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 당연하게 이제 아침장에는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더이상 추가반등을 못하면 또 하락조정이 올 수 있다 그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일단 튀었어 갭상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위아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구간에서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가를 종합주가를 얼마까지 하방압력을 받냐 2354가 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몇택 차이 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잡고 있죠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조종을 끝내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 이제 오늘 조종을 끝내고 니가 상승 추세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 2355를 깨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향 분석 해드릴게요 이게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절대 깨지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2354가 깨지면 하방압력이 이제 누적 쪽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면 더 이상 2354를 안 깬다 잘 지켜보시고요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지금부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하방압력이 누적 쪽으로 온다는 거 꼭 명심 하시고 잘하면 오늘 장에 오늘 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저 금액대를 깨고 내려가면 2356이 이제 대충 55가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10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2340 23포인트 까지 주가가 오후장에 밀리는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주가가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지지전 정고점 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가 그런 힘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추가 추가 상방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오면 또 계속 때려 맞아요 때려 맞아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제 조정 조정 거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와야 돼요 오늘은 이제 더이상 시간이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삼일 안에 무조건 주가가 나는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상방을 가지 않는 한 무적적으로 계속 때려 맞고 추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무조건 양봉을 뚫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추세가 꺾이는 이 힘의 싸움이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 오늘하고 내일이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웬만하시면 쫓아붙는 거 고점에서 쫓아붙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나마 바닥주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위험하다 한 번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또 지난번처럼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이번에 대세 하락장이 갑자기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더이상 못 올라가면서 고점을 차근차근 부시면서 이제 하방압력이 오는 누적적으로 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일봉으로 따지면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리고 또 왔다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 대선 시기까지 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개별종목을 타야 되는데 이제 코스피 종목 그러니까 종합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코스피 상위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종합주가가 지금 2500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3월 3월 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올라올 동안에 여러분들 개별종목 올라왔습니까 개별종목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종목이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면 그 다음 주가는 무슨 종목이 올라가냐 개별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이 개별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개별종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코스피 202종목이 외면을 받으니까 뭐 매수해봐야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계속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상위종목에서 개별종목으로 옮겨가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조종이 올 때 그렇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 상승장이잖아 그러니까 조종이 오는 구간에 이때 개별종목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그래서 개별종목을 지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땡겨야 되는데 이게 일조프로젝트는요 개별종목에 만약에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 몇 년 가요 몇 년 동안 자금을 못써 이게 이제 일조프로젝트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종목이 조금씩 조금씩 꿈틀꿈틀 거릴 시기니까 개별종목에 여러분들은 일조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별종목에 조금씩 조금씩 매수 땡기는 건 좋아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 수익권을 챙길 수도 있는데 코스피 상위 종목은 이렇게 지근지근 빠지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등을 할 땐 코스피 상위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1,400포인트 갔다가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개별종목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이제 개별종목이 그나마 품세를 비집고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종목에서 수익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일조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은 대박들 내시고 너무 한꺼번에 고점에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마시고 아직 대박주식시리즈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수익권이 쉽게 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같은 경우 지난주 지 지난주 벌써 한 달 전서부터 분할 매수를 몇 종목을 했는데 잠시 2020년도 8월 31일 오후 2부 실시간 방송 녹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장에 제가 예측 드렸던 2344포인트 가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2367이 깨지면 10포인트는 더 빠지고 10포인트에서 더 빠지면 2344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거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 해드렸죠 아까 12시 반에 2346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잠시 반등권이 왔지만 결국은 제가 예측한 것대로 2344가 정확하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힘들어요 여기서 주가가 돌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면 지금 5장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2시간에 주가가 반도권을 무조건 잡으려고 그러면 2344를 더 이상 깨면 안됩니다 여기가 깨지면 오늘 하락장이 무진장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잠시 호가 창으로 한번 깰 수는 있어요 잠시 호가 창으로 올라가는 자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예측한 구간에서 무조건 주가가 돌아야 된다 돌아서 상방으로 마무리 하면서 은봉에 은봉에 일봉을 보면 은봉으로 이렇게 달고 오후장에 그나마 여기쯤 올라와서 끝나면 아주 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돈다 그건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냥 밑에 꼬리 달고 그냥 끝나면 오늘 아주 그나마 선방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재방송을 계속 시향분석을 해서 재방송을 지금 틀고 있는데요 오후시간에는 다른 방송을 조금 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실시간 시향분석 자료 재방송 들으면서 재분석 시향이 얼마나 적중을 했는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릴 것이고요 이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지켜봐라 그게 돈보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지난주에도 거의 상한가 오늘에도 거의 상한가 그래서 제가 기쁨이가 쎄보기 터진 놈이다 저놈이 세폭이 터지는 놈들이 있어요 매수만 하면 그냥 못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운때가 그렇게 딱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세폭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팔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아무튼 아까도 2365를 뚫고 올라왔는데 더이상 못 올라갔죠 또 자 오후장에 쉽지는 않다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 단기 수익에 연련해가지고 잘못 들어갔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면 대박살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쉽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8월 31일 시황분석 다시한번 2020년도 8월 31일 코스피 종합주가 종합시황 3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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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